다른 회원님 올 때까지 뭐 할까요? 직박송님은 오셨는데? 오셨다고요? 그거 하면 되겠네? 갑보기도 왔을거고 슬슬 들어가죠 저 카테고리 좀 바꿀게요 저도 방송 켰어요 그리고 저 이제 야수 사냥꾼에서 격, 격 뭐지? 사격 사냥꾼으로 바꿨거든요 네 아마 이제 데미지의 차이가 엄청날겁니다 왜요? 아 경량이 대세래 아 야수는 별로요? 야수는 그 솔로잉할때 편하고 뭐 인던에서는 아 경량사기래? 응 그러면 한 제 1.5배 안되면은 제가 이긴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소리에요 뭔데요? 고향술사에요? 네 고향술사 좋아 고술은 힐러 아냐? 아니에요 힐러는 복원술사 복술이 힐러지 아 네 그러면 저도 와우 들어가보습니다잉 아 맞다 나 그거 해야돼 정구님이 강의2 보내주셨어 그거좀 보고올게요 무슨 강의요? 39 고향술사 강의2 아 고향술사 강의? 저기 경량 강의도 좀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스읍 나도 좀 배우자 그거 그냥 알아서 보내주시는거지 그걸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구아 해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기아차요 그거 문 XL이나 서리하세요 이거 뭐 내가 수리하나? 아저씨들이 수리하는거지 자 잠깐 나갔다 가겠다 어 불 꺼졌는데 전구님이 또 만드셨어요 도련님 고향술사 가이드 중급과정 이제 2절 2절을 하셨습니다 왜 또 이걸 만들었느냐 도련님의 딜링 능력은 충분히 증명되었지만 방송을 보는 도중 고술이 아닌 다른 파티 회님들은 눈치채지 못한 아주 쬐끄만한 교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와우게임중에 충언을 듣지 못하시어 분연히 일어서야를 느끼고 2절을 감행 나중에 모르는 파티원에게 욕을 먹기 전에 이걸 만들고 내가 혼자 욕을 먹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작성 I'm sorry 정술외기라 고술 무기가 없어서 특별히 전 대개장쓰에게 군단확백에서 빌렸던 두메머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쭈라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쭈라를님이 흔쾌히 빌려주시고 잘 쓰고 돌려달라고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빌려주셨습니다 해당 가이드에 쓰인 특성 아 난 뜨손인데 거센 바람 이쪽으로 갔네 오케이 숫자만으로 역량을 평가받는 잔혹한 딜러 생태계에선 DPS를 1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효율 궁극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질풍의 토템 야수정력 질풍의 토템 적용보험은 30m 야생의 약진이 25m 아 질토를 쓰고 가라는거지 아 질토를 쓰고 야정 아 아 야정이 아니고 약진 질토 야수정력 약진 아 질토 야수 야수정력 약진 오케이 플레이 밟고 야수정력을 쓰고 아 왱 아 기본이 돼 이게 기본이야 그리고 딜사이클이 막히거나 바닥 피아노을 돌아갈까 할거 없으면 툭툭 써주면 됩니다 아 왜냐면 글로벌 쿨이 돌기 때문에 광역 딜링편 쇠기라고 불리는 5인 던전 5인 인던 신화 플러스 모드에서는 쫄정리를 잘해야하는 구간이나 기간이 존재하여 광역 딜링을 중점적으로 세팅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고양술사는 무지막지한 특성 우박 폭풍이 있습니다 발톱 5개가 뜬다 연번 그리고 냉충 그러면 무캐스팅 강화된 연번으로 때리고 어 강화된 냉충이 5명에게 맞습니다 근데 나 이거 이해가 안되는게 우박 폭풍이 봐봐 냉충의 공격력이 증가하잖아 중첩을 소모하면 하나를 썼어 만약에 하나를 썼어 아 한거를 하나가 하나가 아니고 다섯개를 썼다고 하는거구나 난 계속 그걸 생각을 못했어 난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두개정도 스택을 써야 이 냉충이 맞지않나 이랬어 어 음 연번 냉충 굳이 대상에게 붙어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아 이거 만들어주셨어 전에 폭풍이 이거 스플래시가 됩니다 낙래를 써야돼 그럼 이거 만들어놔? 근데 이걸 만들어놓으면 쏴! 연번을 쏴 하긴 연번을 쓸 때는 냉기충격을 쓰니까 전에 왕골님이 만든 것이지요 안 만들어 만들어 단축키 설정 아 매크로 설정 어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거야 쇼 쇼 툴팁 샵 쇼 툴팁 이걸 안써가지고 안 바뀌었어 툴 툴 툴 소 쇼 툴팁스 저장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놔 그러면은 냉충은 안 써도돼 그치? 냉충은 안써도 돼 아니 왜냐면 이걸 빼도 되잖아 빼면 여기서 나가잖아 왜냐면 중요한 3번 자리에 있어가지고 안 쓰고 싶은데 키를 빼 그니까 매크로 버튼을 이걸 한번 더 누르면 되니까 여기에 두 개를 쓸 수 있잖아 그럼 일단 여기다 빼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를 성약의 능력을 여기다 늑돌이를 늑돌이를 어디다 놓을까 이 늑돌이를 자주 쓰는 것 같아 나 자꾸 잘 안 써 늑돌이 좀 위에다 올릴까 늑돌이요? 쥐어 그면은 그면은 이제 이 거를 질풍의 토템을 3번으로 넣어 4번으로 넣어 그리고 Z를 3번으로 넣어 3번에 넣어 이거를 늑돌을 Z에 넣어 3번으로 넣어 마저 봅시다 그래서 암튼 같이 써야되고 낙례를 써야 낙례 폭풍의 열기 용암책칙 연번 냉충 낙례 반복 그리고 다돌면 3개의 분리 질풍토템 리필 야정쿨템 돌때마다 사용 근데 3개의 분리는 그냥 중간중간에 비면 쓰는거에요? 아니면은 끊는용으로 쓰는게 좋아요? 그냥 써? 그리고 끊는거는 이걸로 가? 날카로운 바람 이것도 광역이거든? 그거랑 축전토템 이거 오케이 단일 딜링편 배뛰믄 생긴거 봐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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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를 도전중이라면 애초에 불가능함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화충을 사용하고 연번 냉충이 번화 냉충이야 번개 화살이 더 강하고 폭풍의 일격 초기화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첩도 잘 안써요 할게 엄청 적어져 연번 냉충 대신 번화 냉충 화염 충격 때리고 들어가는게 좋아 화충을 때려 멀리서 그리고 제트로 붙어 그치 앙 벙벙벙 냉 냉충격 매크로 하나만 써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봐봐요 얘는 도트 딜이고 화충은 도트 딜이고 냉충은 단일 딜이야 근데 얘가 쿨이 5.3초잖아 얘가 근데 얘는 18초에 걸쳐서 때린단 말이야 그니까 리셋을 안해줄거면 중간중간에 냉충을 때려주는게 맞아 그치 그니까 도트가 유지가 되면 냉충을 쓰는거지 그래서 냉충을 낙래 단일인데 왜 낙래가 먼저야 매크로 팁 장신구의 사용효과는 글로벌 쿨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같이 쓰면 좋대 사용효과 있는거는 오오 오오 흐헤헤 아 고맙습니다 아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나도 바꿔 알려준대로 이렇게 바꿔 폭격을 사용하면 폭격을 사용하면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는 뭐 바뀌고 아 그럼 냉충이 있어야되네 그쵸 냉충을 여기다 넣어 그럼 다시 돌아가 이렇게 요것도 다시 돌아와 그냥 써도 되겠다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 아 이것도 이것도 매크로로 만들까? 이것도 매크로로 만들고 이것도 매크로로 만들면 냉충 번화 냉충 연번냉충으로 하면 냉충을 빼도 되잖아 이렇게 조건문? 빗기면 돼요 그냥 이거 빗기면 돼요 뭐 이런거 해가지고 뭐야 이거 번개 이건가? 아닌데 이거다 어... 뭐지거? 얘 뭐지거? 아 번화 번화? 번화? 번화 냉충 만들고 아 잘 이렇게 하면 되지 어 아닌데? 어 아닌데? 그거 빼 이거 빠져 물음표를 하라고? 왜? 아아 그래야 이게 변해 모양이 이렇게야? 됐어 물음표를 해야되는데 이게 왕골님이 전에 만들어주신거야 갑시다 아 아 근데 겹치네 다 다 아 이제 딜상승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새롭게 태어난 어? 뉴 침착맨 아 1등 해야지 자 이제 어딨어 다 자 이제 어딨어 다 어? 하하하하하하 이거지 이게 와우지 원래 여기 들어가면 못했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말드락서스로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 있죠? 여기로 가자 트럭 질풍 도와드락 히 탁 탁 탁 탁 처음에 이것쓰고 처음에 질풍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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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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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이것도 글로벌 쿨기고 이것도 글로벌 쿨기죠 이거 같이 못 묵나? 묵고 싶은데 이게 아니 이거 이거는 묵어도 되겠다 야수정령하고 이거는 두개 묵자 되잖아 그러면 내가 중간에 이걸 쓰면은 이거 어차피 쿨이면 이거 안써지니까 끝잖아 아 퀴차는데 이게 따로따로 쓰이거든 하지만 남장님 그러면 막대한 사상자가 속출할겁니다 뭐야 얘네들 납붓놈들이네 다 퍼져있네 예예 왜 안들어와요 왜 안들어오냐구요? 안채베 안들어와요 나 갈게요 형 올라오세요 뭐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마일드락소스 지금 전쟁터래요 왜 지금 나 여기 접속하자마자 한 대 맞았어요 여기 막 나 죽었어 하하 아 진짜 어 전쟁모드 우리 껐잖아 켰잖아요 아 켰네 켰잖아요 경험치 더 준다고 켰잖아요 그 경험치 몇 푼 더 받아보겠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 갑복이님이 우리랑 하려고 맞추고 있었는데 네 약간 대장정 숫자로 두개정도 늦어진대요 네 인던으로 손풀기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갑복이도 기다릴 겸 전쟁터도 피할 겸 좋아좋아 내 법은 멈출 수 없다 좋아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딜 좀 기대해봐도 돼 아 일 갈고 왔습니다 오늘 일 갈고 왔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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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펄님과의 딜 대결 한번 아 신청합니다 zw 휴진다 오시는 동안 해가하면 돼 아 오오오이 신난다 인더52 gemeinsam 몬스터책들 딱대 탱미 딜에서 기분 나빠 안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이 탱미 딜에 말단다는거지 아 그래are 자신감 넘칠 Nay 탱보단 딜은 미치해요 그럼 쓸모가 없다는건데 üf 그 prone 한 명 데려가는거가 더 낫다는건데 그 왜 데려가 걔를 아 말이 말이야 야 뭐야 이거 자신만만해졌는데 오냐오냐 큰거치고는 제법 좀 칠줄 아나? 아 그럼요 뭐야 운동했냐? 아 다르다고요 이제 저는 달라 아예 특성을 바꿨어요 나 이제 경량이야 어느 얼라이언스 병사가 당신의 동지를 여럿 쓰러뜨렸습니다 누가 우위에 있는지 보여줄 때가 된 모양이군요 오빠 선생님 어제 새벽 2시에 들어가셨다고요? 어제 새벽 4시인가에 출발했어요 아 4시요? 에 원장실에서 그냥 뭐 자리를 바꿔가지고 한 30분만 방송하고 퇴근해야지 하고 켰는데 막 눈온다고 아무데도 못간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 뭐야 뭐야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새벽 3,4시까지 방송하고 퇴근했어요 오는데 차 한데도 없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평소면 30분 거리는데 너무 늑설매장이라 그 뒷바퀴로 돌아가는 차죠? 차 차륜 4륜이요 다행이 4륜이요 아 다행이 4륜이구나 직발경 차 좋아요 그거잖아 그거 그거 호르쉐 아 근데 나 갔을때 익숙한 풍경이 있었어 실내 기안의 풍경 기안의 풍경 기안차 안에가 그렇거든요 형 차 안에 오 차 안에가 무슨 어? 아 곤란한데요? 아 나 어떡해 때리시죠 아 나 안 익숙해 어? 아 이게 오랜만에 키면 안 익숙하다니까 손 좀 풀어야 돼 우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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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탱미틸인데 올라오는거죠? 점점 아니 이거 지금 바꿨어요 제가 지금 올라갑니다 이제 슬슬 올라갑니다 올라오는거죠? 계속 저 혼자 하는거 아니죠? 아 그럼요 이거 체급수 차단 보실 수 있으면 가끔 봐주시면 돼요 아 아 더 헷갈려 지금 피해량 1등 강화지라고 저분은 힐러인데 힐러가 1등이고 제가 2등이네요 퍼즈분들이 3,4,5등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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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지님이 좀 선 넘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저기 장비 차이야? 아 장비가 근데 이게 다 체일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다 똑같아지거든요 이거 오면은 네 여기 자 이거 한 명만 맞아야되구요 오케이 작은거 잡아야죠 작은거 나오면 작은거부터 무조건 이거 맞으면 안되죠 아 쥬펄린 1등 달린다 오 블러드 좋아요 아주 좋다 블러드 타이밍 와 이걸 말을 안해도 블러드 타이밍을 이 정도까지 성장한 것인가? 아 아 피해 바닥 피하셔야되 하하하 오오 딜좀 1,2등 하셨네요 아이 그럼요 허허 제가 좀 바꾼게 더 안맞는거 같애 바꾼게 이놈들이 파괴한걸 알게 주우미님이 이겼는데 어? 어떻게 된거죠? 아 바꾼게 안맞아요 더 에이 에이 사실 바꾸면 되잖아 조용해졌죠? 기분 안좋아졌죠? 갑자기 조용하죠? 정신이 없죠 갑자기 조용하네 갑자기 조용하네 다같이 하는건데요 뭐 안병이 약하면은 밸런스 서버해주면 되는데 그래 뭐 꼭 1등 안해도 되지 뭐 1인분 안할수도 있지 서로 도와가는게 와우지 잠깐만 잠깐만 내가 1.5인분하면 되지 뭐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분이 계시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게 또 와우입니다 이게 또 뭐 딜을 뭐 못하네 이런거 따지는거 안좋은거 같애 내가 볼 때 음 그게 깍두기라는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놀 때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어 그냥 같이 노는게 중요한거지 뭐 꼭 이거 어? 악도적인데요 딜이? 왜냐면 충치사냥꾹이니기 때문에 자 요거 조금 아픕니다 저거 해골약탈자인가 쟤? 치유같은거 차단해주시면 좋고 아침이나 방금 서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왼쪽으로 붙어가지고 애드 안나게 한번 가볼까요? 애드 날수도 있는데 일단 옛날로 돌아가 아 뭐 참 안됐구나 세팅이 그죠? 아이 그 세팅 너무 신경쓰지마 못할수도 있지 왜 그걸 안돼! 지금 장면은 다 잘해야돼 이거 강박이야 1장면은 다 잘해야돼 이거 뭐야 으어어어 뭐야 뭐야 이거 애기부터 잡아야돼? 뭐 부터야 애기부터 잡아도 되고 그 힐러님이 버티면은 그냥 이거 먼저 얘부터 잡으면 되긴 하는데 아씨 해골 해골 근데 죽으셨네 이병건덕이님이 부활해주시면 됩니다 강화진님 부활이요? 어 부활할 수 있죠 뭐 인던 돌다보면 이렇게 좀 이제 바닥같은거를 못피하면 아 제가 못피했어 눕는경우가 있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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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지? 이 죽음의 상은은 이제 좀 잊어버리네 그쵸, 이게 이제 첫번째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 이따가 연습하겠지만 아 그 땡겨 오긴 그 뭐죠? 에 그거 갈고리 한이코스의 복수를 하고 말겠다 아 이거 끝내야 되는데 들어있었어 바보 내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야... 강하시네요 수확한 괴물아 쇠기가 뭐예요? 쇠기는 이제 이런 던전을 난이도를 높여서 가는 뭐 그런 느낌? 쇠기돌 2단, 쇠기돌 3단에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귀엽네요 그래서 5단을 돌았다 하면 5단만큼 어려운 거란 거고 15단이다, 그럼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할 때 쇠기를 아예 뭐 도전을 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개가 났어 하하핳 좀 더 가까이 가야 문제가 좀 더 가까이ilateral 아이야됨 여기 여기가 좋은데요?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딜미터기 키고 하시나? 네 그 밑 이제 순간순간 딜미터기도 볼 수 있고 인던 전체로 해서 보통 두개를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인던 전체는 탱 윗딜 좀 부탁드릴게요 탱이 누구죠? 탱이 누구야? 층치사냥꾼님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1등인 가서 말씀드리는건데 어 1등이지? 이상하다 나의 비산을 먹어 좋다 받은대로 갚아주마 뭐 봤어? 요거 그 쫄 나오면 쫄부터 앞에 뭐 쏩니다 광선같은거 그것만 피해주시면 되고요 상관없다 나의 하숨은 가끔 개좋아서 어 나이스 차단 상관없다 자 나의 하숨은 자 나옵니다 이거 애기들 애기들부터 적용됐나요? 애기들부터 적용됐나요? 예 애기들부터 해주시면 좋습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children 뼈세요 난 완전히 사슴라를 쏟을 것입니다 나이스 어 나이스 뭐야 나 왜 호민이 형한테 졌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전사님이 1등 주호민님 2등 이병건더기 3등 충치사냥 저분도 탱커에요? 네? 저분은 딜러 딜.. 딜하는 전사 그죠 딜이죠 아 저도 퓨어딜러에요 아 나도 그 딜 몰빵이야 퓨어딜러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걸로 이 시칼투척이 이게 뜨면은 이거를 어 상대 유닛한테 맞춰줄 수 있는 센스가 있으면 더욱 좋다 못해도 되는데 어려운거야 어려운거 근데 혹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 이따가 나올거에요 그분 아 그.. 침착맨님이 퓨어딜러라고 하시니까 시청자분들께서 퓨어딜러라는 채팅을 좀 에? 퓨어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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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을 하하 아 재미지네 아 근데 같이하니까 이게 재밌다 와우가 어떻게 하죠 재밌게 해서 흐흐흐 너무 재밌는데 흐흐흫 퓨어딜러 이렇게 퓨어딜러 퓨어딜러 마나 뺏어야 되는데 아 나 집중해가지고 다들 그 노마이크 빡딜이라고 하죠? 예 그런거 하고 있는거 같은데 와우저들은 이해해주는데 침착맨님은 말좀 하면서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지면 자존심에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어.. 그거 이기 이전에 게이머입니다 빡마이크 노딜이 유리하다 아 이전에 게이머 과연 침착맞추기 과연 맞출수있나요? 와 맞췄어 맞췄어 140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잘하네 여기 센스가 있어 역시 아 아 빡마이크 이게 인더넷은 좀 집중하다보니까 말을 많이 하기가 좀 어려울수 여기 가운데라면은 식갈던지기 한번 합니다 어 맞춰 이쪽으로 아 안되네 맞추면 좋아요 처음에 원래 이거는 꼭 해야되는건 아니고 어 여기 그 보스 갈고리만 잘하면은 사실 상관없어 아이아이아이아이 김창맨님 와우 카테고리 좀 바꿔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저스트채팅으로 되있나? 사실상 뭐 딜하는거 보면은 그냥 저스트채팅 같기도 한데 그래도 바꿔주세요 어 1등이야 그러는 그러는 와중에 1등이야 아니 중요.. 잠깐만요 시작하지마요 딜로쓰나 잠깐만 시작하지마요 아니 나만 나만 하고있어 주호민 작가님이랑 합의해요 어 이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호민 작가님 단축키 세팅 안해서 지금 마우스 클릭으로 하신다는 제보가 아 설마 이게 더 편한데? 편한걸로 하면 됩니다 속속들이 마우스 딜로 이정도로 뽑는다? 이거 단축키였으면 난리났겠구만 이거 아니 왼손은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어? 아 왼손 라면 먹으면서 아니 이거는 뭐 양손으로 해요? 아 사냥꾼은 또 좀 해줘야돼 아닌데 양손으로 해야되는데 아 사냥꾼 아시네 재계약해야돼 자 여기 갈고리 가운데 오세요 갈고리 맞추기 쉽게 저 의사쪽으로 가계시다가 갈고리 아닌 분만 피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수사피조물과 의사 딱 가운데 계세요 일단 다같이 그러다가 걸린 사람만 잠시후에 빠지고 안걸린 사람은 다 빠지고 자 갈고리 건더기 나 잘못했어 내가 움직여버렸어 미리 아이 그 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걸린 사람만 갈고리 건더기 다 나오셨다가 오히려 좋죠? 강화지님도 나오시고 자리좀 비껴주세요 갈고리 던지게 여기여기 다시 자 여기다 여기서 할테니까 잘 맞춰주세요 담당자 위에 의사 스티치 제한테 가야됩니다 어 주펄린 일로와요 일로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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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와 이제와 맞으면 안되고 피해야지 나 완전히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원래 처음에 이정도면 아 이건 죽어서 안되고 방향을 맞추고 피해야돼 여기서 하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려운 인덩 가면은 진짜 한번에 못하면은 힘들기때문에 여기서 연습하는게 어 주펄린 다시 다시 주펄린 의사쪽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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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됐어 와 잘한다 의사만 때려 의사만 때려 의사만 때려 의사만 의사만 어쩔수없어 이거나 어쩔수없어 자 다음 갈고리에 의사 잡으면 됩니다 아 블러드를 이번에 안 썼네 아까 1렘에서 써가지고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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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른쪽 왜왜왜 아뇨? 아 맞아맞아 아 왜 틀어졌어요? 틀어졌어 이상하다 나 잘하는데 자 강화지님 때리지마 때리지마 갈고리 쏠때까지 때리지마 오 됐다 블러드 블러드 블러드는 쿨이니깐 갈고리 이때도 맞춰주면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내려왔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다들 이해한거 같은데? 어? 나 못들어왔어 아 주펄리님 성 성큼장화 득템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지 네 아이 또르 근데 의외로 주펄리님 아이템 레벨이 116이나 되네 엄청 높네 왜이렇게 높지? 경매장 가서 맞췄어요 아아 현질 현금 딜 근데 얼마 안들었어 한 그 바닥에 뭐 그림그려지면은 바닥에서 빠지셔야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요거 빠지시면 돼요 아 아 이거 맞지 맙시다 그거 나 왜 맞았지? 아니 아니 그 맞는게 아니고 해제하는건데 자 이동 무빙무빙 무빙무빙 무빙무빙무빙 나 어디가 그 밑에 내려가면 1대1 이기고 천사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두렸나 보지? 천하의 발토로도 천하의 발토로도 나는 두렵나보지? 근데 보통 실제로 길이 높은 사람이 내려가요 실제로 서로 겹치지않게 보빙나이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어디가자 아 어디가자 조금의 한기가 옥풍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아 아 아 과연 길 1등은 누가 할 것인지 아 나 여기서 뭐해 위에서 썩게 되는데 위에서 벗어났음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못해 뭐야 나 피해를 왜 이렇게 하자 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뭐야 이건 뭐에요 저 먹은거에요? 아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아이 그래도 그 쭈형도 내려갔다 아니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람이 2등이야? 마우스로? 네 저도 안 익숙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피는 쓰셨죠? 아니 회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다 같이 함께 하는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본질 본질 어? 다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잡는거지 재방송보면 나오니까 사듬하셨네요 이병관들이 가볼까요? 용사의 탄생 그쪽 근데 저 밤에 쪼꼼 했거든요 쪼꼼? 쪼꼼? 아 그 사 동기화하면 될거에요 룬검 룬검을 제가 맞췄어요 집에서 아 쪼꼼 쪼꼼 아 뭐 괜찮죠 갓보기님 갓보기님 왜 초대 안했어요? 갓보기님 저기 갓보기님 저기 우리 말드락서스 왔나? 아까 저기 승천회보루에서 말드락서스 넘어온 다음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갔다온 겁니다 인단 그러면 우리 말드락서스 안에서 뭐 하던거 있잖아요 용사의 탄생 고고 예 근데 이거 그 아마 그거 동기화 스케일링 한번 해야될 듯? 네네네네 저 여기 입구에 있을게요 이 성 선택받은데 아 아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요 여기 우리 갓보기님 퀘스트를 앞을 조금 같이 한 다음에 좋다 이어서 밀면 될거 같아요 갓보기 초대해야겠다 뭐에요? 갓보기 동기화하면 될거에요 닉네임 뭐에요? 노루판수로 노루판수로? 내가 초대했잖아 파티에서 난 왜 안보여 근데? 파티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러네 왼쪽에 안뜨네 왼쪽에 안떠 이 지역이 없어선가? 위상에 갈려서 그런가? 아 그런가? 나는 뜨는데? 준혜원이라 그런가? 재접속해도 켜 키게 할수도 있고 꺼지게 할수도 있고 선택할수 있어요 전쟁모드? 인스나가기? 아 전쟁모드 안키신거 아니에요? 혹시? 아 노루판수로님이 전쟁모드 안키셨나? 그랬을거 같아요 오 오시겠죠? 인스턴스 파티나가기 눌러야돼 인스턴스 파티나가기 인스턴스 파티나가기 아 네네 거기 오른쪽 위에 눈깔 해가지고 누르셔야됩니다 인스턴스 파티는 다른거 어 다른겁니다 노루판수로 있는데로 갈까요? 예예 가서 우리 그거 하면 돼요 스케일링 해갖구 아 안에 계셔서 이게 안됐구나 이거 제가 해볼게요 아 지금 전투중이라 뭐 안된다는 식으로 아 우리의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기 지금 갓나이제 얼라이언스 일단 노루판수로 있는데로 오시죠 앞에 그거 뭐 칼찾고 하는거 한번만 더 같이 하죠 알겠습니다 얼라이언스 갓나이제 나이씨 아니 근데 이거 새 던전 하나 열린거 아니야 64면은 어 위에 뭐가 사네 아니 아 54 아 이병건덕이님하고 노루판수로님이 예 아이템 레벨이 100이 되면 새로운 던전이 하나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템 레벨 몇이에요? 패스트로 한 2개 정도만 아이템 주시면 될거 같아요 네 아이템 레벨 몇이야 93? 아니면 아까 그 주호민님이 뭐 먹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사슬끼리는 서로 줄 수도 있어 자기가 더 필요가 없으면 나는 이미 좋은게 있으면 후진거 하나 줘요 아 근데 귀속이겠다 근데 그 같은 던전을 돈 사람에게만 줄 수 있어 귀속이거든 어 근데 줄 수 있대 너 근데 치명타 필요해? 민첩성하고 아 완전 필요한데 본인 아이템 레벨보다 낮으면 나눔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게 낮았네 그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랬구나 주호 필요하신 스탯이 뭐예요? 저요? 그거요 민첩성 치명타 민첩성 치명타? 형하고 똑같아요 아 저 똑같아요? 아 경쟁해야 되네 저 있는데로 오시죠 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공기 수라 다 케일은 된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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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있는데로 뭐야 아스모단 잡아야되요? 아.. 아즈모갈? 어 얘는 그냥 오는거 어 저기다 저기 느낌표 뜨죠 안에 노란색 옛날에 우리 이거 잡았었잖아요 저 안에 아라 위.. 위층으로 가야되나? M 눌러보면 노루판 수로 있는데 느낌표가 뜨거든요 그거 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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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뜨지? 여기서 주는거 아냐? 보이긴 하는데 지하에요? 아닌데 여길텐데 어디요? 기회의 땅 갑보기가 하고 있어서 안되나? 그리 흐흑 노루판 수로 여기 있는데 어 나도 지금 우리 다 같이 있어 지금 이거 아즈모갈 잡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퀘스트는 아닌데 뭐지? 호기님이 잠깐 멈추고 그걸 공유하거나 해야될거 같은데 네 아 위상때면 안된대 건더기 건더기님 예 일로 오세요 뭐 아이템 드릴게요 그 옆 옆 옆에 있지마요 나오죠 아즈모갈 대가리 쪼개졌어 지금 대깨야야 흐흐흫 와어어어 높아지나요? 고마워요 이거요? 똑같애 아니 지금 경매장에서 파는 녹템이 더 좋아 아 내꺼랑 내꺼 갖고오는거랑 똑같애 뭐야 누구야 아 왜이래 현쟁있네 좀 더 가까이 가야구요 현상와비야? 아 두 분이 막 골아주이신가? 아 나 이거 나 뭐해야 돼 지금 역시 청광탄 같은 거나 쏟까? 이렇게 같은 치사해 템랫 Birthday 때문에 졌다 그죠? 아아 우리 아 내가 이것, 이것,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이제 준비가 안되는데 저 템랩 95에요 저 템랩 81 침착맨님 템랩은 95고, 제 템랩이 79에요 저 템랩 65정도인데? 이병건더기 템랩 95라고 나오는데 95.6 컴퓨터 컴퓨터를 믿을래요, 저를 믿을래요? 어? 누구 편이에요 형은 뭐 당연히 에드온을 믿어야 되는거 아니야? 무슨 소리랄줄 알고 너무한다 와우도 사람이 하는건데 왔다 여기 노루왔다 하하하 노루 웃기다 이거 진짜 노루네? 뭐야? 초파야? 하하? 하 이거 봐라 아 동물이다 이거 하하하 이게 웃기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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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우는 좀 아재같이 쳐야되 채팅 그래야 맛이 살아 하하하하 어이쿠 하하하하 이거 잠깐 한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티 동기가 왜 중지됐어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안보여가지고 갓보기님 퀘스트를 저희가 같이 좀 해야될텐데 어 여기 밑에 나온다 퀘스트 뜬다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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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방랑자를 8개 잡아야 되고 아 전했던거? 응 오케이 이거는 묘비를 3개 이기는거 아 그때 기억난다 이거 아 여기구나 무기 쥐어주는 거잖아요 이거 땅에서 이거 8개 졌네 아 저는 뭐 더 안주셔도 되나? 왜 캐가 안나오지? 나온다 어 뭐야 존나 아파 어어 아 왜케 아파? 뭔데? 이거 뭐 써야되는데? 아 무기를 쥐은 다음에 그 오른쪽 위에 퀘스트 거기 버튼을 똑같은거잖아 근데 아이템 레벨 80 이게 왜있지? 어 갓보기님이 부활해달라고 기다리는거 같은데 어떻게 뛰어오라고 할까요? 막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정신 못차리고 죽었는데 갓보기님이요? 어딨어요? 이병건님이 부활 그게 있어요 어딨어요 갓보기님? 응? 시체가 시체 그거 죽음 누르면 나오지 않나? 아 왔네요 아 오셨네 아 일어났습니다 아 주소 안녕하세요 죽은지도 몰랐어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무기 죽어가지고 쟤네한테 주면 돼 도와드리러 왔는데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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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타 아하 하하하하 아 제가 힐러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 헤드도 재밌으니까 어 근데 무기 죽으면 누가 저거 클릭을 하네? 그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 눕힐게요 저 죽으면 아 힐도 할까요? 아 저 헤드로 갈아탔습니다 아 근데 퀘스트할때 굳이 헤드가 있어야 그정도 아니지 않을까요? 어 에이 있으면 좋죠 왜요? 아 있으면 좋죠 아 목소리가 너무 뭐 묘비 읽으러 가면서 무장시킬까요? 예 묘비 읽으러 가면서 무장시킬까요? 미니맵에 쟤 찍고 있거든 제가 무장시키면 됩니다 잘해 근데 의외로 아 진짜 너무 못할 줄 알았는데 박복이요? 아니 아니 그 두 우리 침착맨님 두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니까 주호미님이랑 침착맨님이 막 못해가지고 열불 터질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생각보다 잘 알았어요 아 나한테 두 분이라고 해서 갑복이랑 그 쭈형인줄 알았네 나는 왜 들어가 아니 그 아니요 그 침착맨님이 1순이세요 항상 아 너무 괄시한다 여기 묘비 이쪽에 오 퀘스트 뭐 퀘스트가 있어요? 요비 읽기 내가 하나도 못했구나 아직 이쪽에 있다 이 말리피스도 처리해야 돼 굉장히 강 겁나 쎕니다 말리피스 그 참고로 갑보기님은 우리 쇠기대회 우승자 출신입니다 쇠기대회가 뭐에요? 쇠기를 얼마나 같은 시간 안에 빨리 많이 도느냐 인던 그거 있잖아요 아아아 인던대회 우승자 저는 꼴찌 아 이렇게 잘하는데? 만만한 세계는 아니네? 이쪽 세계는 형이요? 못한다고? 저 잘 못해요 근데 왜 잘난척했어요? 아 잘난척 안했어요 잘난척했잖아요 무시하고 아니 이거 말라피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혹시 집박성님 다른데서는 되게 매너게임 하시는거 아니죠? 아 여기서도 매너게임하는데 왜 뭐가 불편해? 아 여기서 뭐 비매넬건 또 뭐야 혹시 아냐 나 갑자기 확 들어온거 있는데 아 나 알았어 직박형 딴데가면은 내 취급 당하죠 맞어 맞어 아 맞네 딴데가서는 침착맨이네 여기로 와서 빨리 묘비나 클릭하세요 아 맞네 잠깐만요 저 마니피스 지금 잡아야되요? 아니죠 아니 묘비 클릭 여기 묘비 나 하나만 나 하나만 합리적인 의심이 여기어디지? 어? 어 나 또 놓쳤어 이게 묘비야? 네 이게 묘비 아야야야 아야야야 살려주세요 어 어 죽어야겠는데 나 죽은척하기 아 로켓도약이 아닌데? 죽은척하기 난 죽었다 어 쟤 살려줄게요 아니 죽은척했는거 죽은척한건데요 죽은척한거요? 네 그러면 안죽은거요? 아니아니 아 뭐야 이거 갓보기님이 죽으셨는데? 어 그러네 저 주팔 주팔님은 살렸어요 제가 아 그래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시체 어딨어? 아 여기 너무 억울어가 아악 아악 거북이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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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활 받으려고 하는데 전멸할 것 같아 그냥 뛰어올까요? 아 뛰어야 돼 이걸 캐스트아이템으로 써야지 말드락시를 불러야되는데 쯧 아니 그 회드가 필요없는데 쟤 쟤 쟤 부활해드릴께요 부활해드릴께요 쯧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마세요 안죽었어요? 죽었잖아 아 윤회가 있구나 아 저는 죽지 않죠 이거 이제 잡을까요? 말리피스 잠깐만 근데 여기 묘비가 어디에 있어요? 묘비가 그 그 오른쪽 맵에 보면 동그랗게 있죠? 거기에 중심부에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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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할 수 있게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잡아주세요 오케이 하이 자 하고 말리피스 잡으면 되고 템랩 100되면 다음 인덕 감사합니다 하이 하이 이거 말리 말리피스 잡으러 갈까요? 네 자 그거 부를께요 그거 남작의 전쟁 뿔피리 아 부세요 나 못참아 나 부를꺼야 진짜 부를꺼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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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이거 좀 중요해 지오포아 지오포아 대포 오케이 오카이 별거 없구만 완료 완료 네 받았어요 정수부 무장시키기 한 명만 더하면 되거든요 아 아 아 무장시키세요 어 그거 무장시키면 이거 말리피스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 어 아 아 설마 말도 안되는 퀘스트는 다 썼는데 아 아 아 갓보기님 그래서 무장을 시킨거야 말리피스랑 싸울려고 그치 걔네 무장한 애는 풀피니를 불러서 데려오는거잖아 저기있다 말리피스있다 불러요? 캣템 쓰세요? 네 캣템 써주세요 네 지금 쓸게요 아 사정거지가 안되가지고 됐다 됐어요 뚫었어요 오케이 가아이 아이 아이 또 잡으면 되지 왜 이거 뭐 한번 잡는게 어렵나 당연히 뭐 하는거지 그냥 안정적인데 아까는 풀피를 안부렸나봐 아 여기 페디님이 계셔가지고 안죽어 피가 안빠 저거 힐 전혀 안하고있는데 힐을 안날아요 아 진짜 아 아아 그럼 마자지나 나왜 딜이 안나오지? 템랩때문이겠지? 자 가죠 하하핰 뭐 안나오면 템랩때문이 안나온다고 어 그러면 제가 잘못이에요? 템이 잘못이지 하하핰 헤헥 여기 아닌가? 여기다 아 나랑 싸울 수 있어 영광이래 어? 나 레벨 또 올랐네? 아아 그 만렙 오늘 주호민 작가님 무조건 되겠고 아 나도 53레벨 맞춰졌네 아 근데 가로치고 54죠? 예 진짜 바로? 심창매님 54죠? 저는 원래 54에요 근데 아 아 도루판수로 이병건덕이 아이템 조금 없그러면은 다음 인동 갈 수 있습니다 우릴 기다리 아 그때는 제가 딜 1등하는거 아니에요? 하하핰 예? 제가 딜 1등하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1등하면 좋죠 아 좋죠 아 그리고 딜러는 당연히 1등 해야돼 아 드라카랑 얘기해야돼 이거 이거 지금 영상 나옵니다 또 하하 하하 아 1등하실수 있을겁니다 우리 회장님 하하하하 아 또 봤어 자 퀘스트 완료 드라카와 대화 이거 했습니다 남작 바이라즈한테 이제 또 보고해야되고 저도 남작 바이라즈에게 가기 어 나는 드라카 화면 나오고 나는 드라카 나는 나는 드라카 왜 나를 싫어하나 이거 원곡 집밥 성님이 부르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하지마십쇼 그 아니 나는 나는 매직밥 도대체 모르겠네 나 그걸 몰라요 나의 신술 때문에 하지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를 그렇게 신어어어 하하하하 또 알고 보면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하하하하 아 아 목소리가 이게 스티키네 면설이다 이게 안되네 나는 아 이제 이거 우리 이거 이거 직파경님이 원곡 부른거에요 채팅장에 하하하 노미님 아냐? 하하 에 이거 뭐였라? 이거 룬검부터 할까요 우리? 에 룬검부터 하죠 하고 이거 말걸리는 애들 그 가짜 숨어있는 애들을 때려야되잖아 어 맞아 예예예예 예다 예 말풍선 나오는데 간첩잡기 하하하 당신 행동이 수상한데요? 즉시 시체 즉시 처형 또 간첩 있어요? 여기 없죠 간첩 잡자 저도 계속 색출해내겠습니다 뿌락치 이 새끼들 여기 룬검 하면서 할까요? 아 근데 이게 타 그냥 타오랜인데 왜 이렇게 뿔이 큰거 같지? 뭐지? 뿔이 원래 큰걸 골라서 뭔가? 아니요 그 타오랜 그 높은 산 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높은 산 타오랜인줄 알았는데 그냥 타오랜이네 어 여기 룬검 을 먼저 할까요? 룬검? 여기 어떻게 넘어가는거야? 아니 이거 누가 가면 맞나? 따라가야지 여기 아니지 않아요? 아직 아 여기 아직 아닌가? 이거 뭐야 이거? 누구랑 얘기하라는데 얘기하는 애가 안 보이네 뼈짱장이가 어딨어? 위에 올라가선 가보다 저 위쪽에 많아요 위쪽에 전했을 때 간첩샥들 간첩같은데? 풍선있다 아 올라가서 나가서 해야되나? 여기 있다 간첩샥 종.. 야 여기 딱 여기 종수 들어가면 대박이다 오 있다 있다 아 노릇판수로 아 좋아 귀신같네 눈이 개시타포 옛날 단어 오잠만이 됐죠? 개시타포 오잠만이 됐죠? 개시타포 오오 개시타포 개시타포 개시타포라는거 막 되게 첩보 영화 이런거 아버지가 보는거에요 아버지가 보는거래 밀정 밀정 그럼 한 직박형이 아버지라고 하면 1.5세대비네 여기 여기 있어요 아버지 칠순이세요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거 맞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왜이렇게 젊으세요? 아버지 50년생이신데? 어 여깄다 오른쪽 예 어 여깄다 어 이거 생동이 수상한데요? 정신 행동이 수상한데요? 아 다했다 이제 말걸기 아 다했네 간첩이 여기 간첩이 너무 많아 위에가 진짜 많다 여긴 간첩 속으로 다 간첩반 물반 물반 간첩반이다 너무 올드하다 이거 표장장이 어? 뭐야 이거 페렉스랑 텔리스 가야죠 맞아요 예 저기 가죠 페렉스 뭐 아버지가 뭔 방송을 보고 있어 아니 한 명만 말을 걸어도 되니까 아 그러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 돌아가 아니 네 명 다 돌아가면 어떡해 아 아니구나 여기 쪽으로 가는구나 추석수원사는 말해야지 근처에는 가야돼 근데 아 근처에는 가야돼 안가면 안 돼 저기 가있는 사람들 있어요 저기 동그란 사람 있죠 주우미 작가님 주우미 작가님은 저기 가있어 아니 뭐가 떠가지고 저거는 밑에 층인가봐요 희미하게 떴잖아 선명하지 않아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터져있냐 노루님이 달리기가 빠르기 때문에 노루는 왜 이렇게 빨래 근데? 이번엔 뭐지? 그 노루 특성이 있잖아 노루 빨라이오 노루 이거 탈것이랑 각도가 똑같습니다 이 가뭄에? 정운이 없는 소리 나 근데 쉬 탈상이 있는데 근데 나는 왜 탈것인데 느리지? 아 그거 업그레이드 해야돼 돈 내고 100%로 그래요? 나 템 램이 낫나? 응 탈것 장인한테 가서 업그레이드 해야돼 어 했는데 했어? 응 여기 항상 내가 뒤에 있지 아 옛날에 만골 맛하고 막 이랬는데 만골 모아가지고 막 친구한테 껴가지고 만골 맛하고 막 이랬는데 100%인데? 여 물자 보관함에서 뭐 좋은거 나오면은 꼭 차세요 어? 네 선택받은 자의 의회 영구고 많았다 이쪽은 싸울 준비가 끝났다고 락카에게 알리도록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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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락카한테 가면 되구나 아 옛날에 그 우차사에 있었는데 아디다스토리스 이거 저 클릭하면 탈수 있나요? 아니 못해요 타고 싶었는데 뭐 되는거 있었는데 그쵸 같이 타는거 합승되는거 있었는데 그거 무슨 퀘스트 해야되던가? 뭐 문양같은거 해야되나 욱선 돌로가네 아 이거다 왔다갔다하는거 여기 용암 이거 어떻게 그냥 데미지 감수하고 가야되는거였나? 아 맞아 와 용감해 아 아 아 아 나 로켓도약 있잖아 네 오 로켓도약 좋아갖고 아 꿈습에서 팔아야? 어 나도 하고싶다 나도 사야되겠다 로켓도약 아 징 아 아 아 여기 가는거 좀 빡센데 뭐있어 여깄다 이거 타고오세요 그냥 날아가는겁니다 이렇게 헤엄쳐오는거 아닙니다 어 나 헤엄쳤는데 아 아 뭐 타는게 있었어요? 있어 아 내가 제일 꼴찌했네 제일 일찍 출발했네 아싸 3등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지 뼈장장이한테 가야지 아 아 나 꼴찌 아 이거 경쟁하는거에요 예? 경쟁하는거 아니잖아요 어 이거 나 안받았다 잠깐만 아 이걸 안받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용사의 탄생 받아오셔야죠 잠깐만 뼈장장이 에이미르와 대화 그거 룽검 받아오셔야죠 아 이거 동기화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아니 동기화랑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꼴찌에요 템랩이 나면서 온가? 동기 동기로 한몸되어 넋시라도 있고 없고 나 왜 또 일로가? 님향안 일편단심 동기야 힘내라 동기야 힘내라 어떻게 가? 아는 사람 없죠? 이거 내용이 뭐야 이 검을 뭐 해가지고 대장장이가 이 검을 막 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작업하고 있어요 종이 가지고 왔어? 여기 삼촌들 안녕하세요 해 바보 안녕 민찬아 민찬아 안뇽 은유입니다 은유야 안녕 은유 안뇽 삼촌들이 아빠 아빠는 역시 바보래 아빠는 역시 바보래 우리 가족간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 아빠 천재야 역시 바보야 야 대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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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싫어 안하아 왜 나를 싫어 안하아 이거 빨간거 만지면 가죽 나오나보다 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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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거라도 있어 다 다 방금 뭐에요 엄청 затtest 나 딱 여기...이거 이것까지 깼었어 이에할 jaki 이 하트 이거 뭐야 얘? 왜 발정났어? 둘이 이거 뭐 교배하고 있나? 그니까요 하트가 왜 떠있지? 야하네 종이? 아 수업하고 있어? 중소 끝나면 마인크래프트 할거야? 아 이거 뭐야? 아 아빠 봐봐 아빠 날개야 띠용 으악 써주면 나 괜찮을까? 하트에 폭풍 밖에 안나오 일단 여기 그 까죽을 모으십시오 까매기 이거면 이걸 먹어야 돼 키위를 먹을게 하나만 더 먹으면 되겠는데요? 여기있다 여기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 모아야 돼갖고 다른 분들 모으는거 기대되네 이유가 되는데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어 저는 완료 저도 완료 이거 설마 침착맨이 또 꼴찌하는거 아니죠? 가죽목이 아니 그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집단 다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저 은유한테 인사했잖아요 아 아 근데 꼴찌 안하고 있지 어 이거 근데 이거 침착맨 여기 없을때 잡아서 또 침착맨 때문에 한번 더 잡아야 되는건 아니겠죠? 말도하는데는 그런일은 없어요 설마 이거 이거는 오겠지 설마 여기까지 오겠지 루팅하러 오겠지 설마 이거는 갑니다 아 일단 묻혔어요 아 코로나때면 재수하네 아 묻혔대 나이스 아 역시 네 그러면서 두개 동시에 즉시 완료 일단 묻혀 묻히는건 제가 훈련이 되어있어요 침 바르는거? 네 침 바르는거 제가 훈련이 되어있어요 랩업을 계속 침 바르는걸로 침은 말안해도 발라 페드라 좀 도와줘야되나? 저거 맞고있는거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금방 잘거같애 박보기님 레벨 좀 오르고 있어요? 저어 이거 잡으면 54니다 오우 어 우리보다 높은거 아니야? 휴식경험치도 없을텐데 어 여기 바지준다 이걸로 어떻게 안될까요? 우리 시초자께서 용광로다르는 법을 선수해주시긴 했지만 그 택배비 몇신이 되야되는거죠 형님? 백이라고 되있네 어 바지 백발짜리 주니까 되겠다 웬만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 백발 바지줍니다 가죽 어 배려 배려 단신 전투를 준비하는게 좋겠는가? 여기서 지켜야돼 아 밸리는동안? 어 막 그 그 구덕이들이 막 나와요 아 아 각자하는거네 이거는데 수뇌가 착업하는 동안 이놈들을 좀 사용하다듯이 이건 두 모드의 실력을 실만인거지 아 엄마한테 뽑아달라고 그랬어? 어 나왔어 칭찬에 직박이형님 허리사이즈가 백발이라니 아 자 그런 매너없는 시청자들이 있지? 어? 가슴둘레는 108러버 하하하하 나는 수분이야 에? 프리는 108 안되죠 40이에요 40밖에 안되는데 108이라고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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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랄의 수호자? 열심히 별이네 혼자 잡을 수 있나? 아씨 잘못...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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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 츄와 벼련에쓰 옛날에 그 새친구에서 정웅이 님이 벼련에쓰 오 멋있다 보고선공 시초자가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 이건 더 큰일의 시작일 거 김나는 응감을 얻었습니다 임무 완성하셨지요? 네 드라카한테 오라고 하네요 아까 거기로 가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체력바가 가려진다고 내가? 무슨 체력바? 뽑아도 되나? 체스트 완료하세요? 왜 완료가 안보이지? 드라카에게 가야돼요 아... 아이 철수창조라니 그런 얘기 하지마 삽덩이 창조예요 참...조... 자... 이거 왜 안돼요? 퀘스트완료가 왜 안되지? 퀘스트완료요? 그 아래에 큰거 버튼 누르는 거 있을 거예요 아닌가? 뭔데요? 영광으로 향하는 길 아니에요? 아니 그... 시초자의 칼날 대장... 대장장이가 일하자동안 막아내는 거 있잖아요 예 막았어요? 그거 하고나서 이제 물음표 이제 퀘스트완료 마크가 떠있는데 말볼면 아무... 아무 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슬래시 RL 해보세요 RLL이요? R... 리로드 RL RL 그거 아마 재부팅처럼 되면서 될지도 아... 이거 내리면... 음... 대접해봐야겠죠 대접해봐야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다? 슬래시 리로드? 어디서 주락하는거야? 이거였나? 어? 이거였나? 안였나 안돼 아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떠올라 올라가야되나? 뱀나야? 어... 일단 접종했다가 다시... 올라오겠어 뭔가 이상하면 되죠 아... 이병건덕이님 평균 아이템 레벨 때문에 못간대요 역병물납지 가고싶은데 어... 그거 경매장가서 대충 녹탠만 발라도 되네 아 그래요? 네 아니 이번거 그냥... 아... 완료하면 안되나? 아 그럼 내가 그... 그 상황에서 내가 분발한거였구나 딜을 하하하하 아 이걸 또 이렇게 또 얘기하네 크흠 쾌완료 상자를 안깐대 이병건덕이가 가방에 있는거 까봐요 잠깐만 잠깐만 살덩이 창조 이거 어떡해? 우클릭해봐요 아 됐다 초자유권자 퀘스트 왜 안주는거야? 이 정도? 얼른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더 내려? 저 여기로... 바뀌었어 탤덩이 창조가 뭐죠? 뼈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어 내가 뭐 안깐게 있다고? 그... 퀘스트 완료하면 상자를 주거든요 그럼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방 열어가지고 아이템랩이 제일 높은거 쉬프트 눌러서 바꿔차면은 왠지 될거같은 느낌? 살덩이 창조 좋은데? 가속이 더 좋나 내가? 아니 그냥 무조건 아이템랩만 보시고 하면 될거같아 아 그래? 일단은 저도 지금 93.8이라 100이 안될거에요 아니 이병건더기만 나오는데? 탁템랩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템랩인가봐요 나온게 더 레벨이 낮은데? 내가 갖고있는게 더 좋은데? 아 그러면은 안되죠 경매장에서 좀 살까요? 아니 퀘스트좀 더 하면 되죠 뭐 어차피 해야되니까 경매장에서 녹템 사면된데 이거 루이슨한테 말 듣고 어디로 가면 되요? 뭐야 나 왜 이거 또해 나 왜 또해 이거? 어 저 큰일났습니다 왜요? 저 54렙인데 55렙을 찍어야 퀘스트가 진행이 된대요 어? 그러면 2런 가면 되요 어차피 인던가서 템먹어서 아이템랩도 올리고 오히려 좋아 괜찮아요 즉시 오히려 좋아 근데 침착맨님은 55인가? 침착맨님은 근데 왜 그러지? 그럼 똑같은 상황일지도 총의 투기장으로 가야되는데 4개도 출전의 기회가인 전에 맞아요? avam 저는 이게 한번 버그로 더 떠가지고 한번 더 수행중입니다 저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저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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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엙 짐창맨 님도 이거 한 번 더 하나요? 에이미를 보고? 네 이게 뭐 파티를 맺고 해서 한 명씩만 완료되는 느낌인가? 나도 지금 하고 있거든? 더 하고 나서 해보세요 이상하네 전 좋은데요? 맞아요 오히려 좋아요 경험치도 다 주거든요 때리면 맞아 이 얼마나 쉬운 퀘스트인데 경험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제게도 출전의 기회가 는 했어요? 어디서 났어? 아직 그게 안나온거 같애 나 왜 그게 없어? 내가 말 다 안듣고 왔네 그 모범포스트 내가 말 다 안듣고 왔네 말을 안들었다구요? 드라카한테 가라고? 드라카가 드란타와 함께 전자로 날아오지 붉히 날아가자 이런로 놔 자카가 너를 신초자의 반전을 대하자마자 또 끝까지 안 들었어 그죠? 자엄이니까 말이 조금 많군 자카가 어디인데? 아 뭐야 이거 아까 다 한건데 후작 이거 조카 좋잖아 드라카가 어디있냐 여기구나 또가 드라카한테 또가 캐스팅 미리 해놔야되네 이거 귀찮게 저요? 예 자 정리해드립니다 저 안읽어요 지금 템포 따라가서 근데 대충을 말씀드리면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되요 구조를 알아요 지금 어둠땅의 구조?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M을 눌러서 지도를 펴보세요 네 네 지도를 펴고 예 어둠땅을 클릭하면 위에 왕지도가 나오죠 예 오리보스 나락 레벤드레스 몽환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신과 함께로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나락은 지옥이에요 어? 저승? 여기가 저승인데 전체가 저승인데 나락은 진짜 나쁜 짓 해가지고 막 헬퍼에 나오는 흉들 돌아다니는데요 아 그리고 오리보스가 여기 이 지역들을 다 총괄하는 보스가 사는 곳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갔던 승천회보로 있죠 예 푸르딩딩한 애들 걔네는 이제 천사 착한 짓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얘네는 이제 막 그중에 1%가 막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해가지고 되는 애들인데 얘네가 이제 의심을 품은 애들이 아까 그 막 웃어가 막 좀 꺼무죽죽하게 되잖아요 예예 걔네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해 어 얘네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애들이거든요 그 그게 있고 말드락서스는 이제 여기 그 천 이 저승의 군대 개념이에요 군대 개념 그래서 생전에 싸우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오크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막 여기에 막 무슨 뭐 누더기골렘 뭐 이런 애들이 살아 근데 이 안에서 막 그 대장이 일단 죽고 그 누구야 석동출이 죽고 이 안에 그 후작들이 세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후작이 나를 이제 그 구해줘가지고 하고 이제 나머지 두 마리는 어 좀 약간 악한 행동을 할 것 같은 멘트를 막 해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서 말드락서스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뭐 레벤드레스랑 뭐 모관숲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각자 맡은 그게 달라요 우리가 본 거는 이제 여기 그 전쟁 뭐 전투에서 명예를 얻는 요런 내용 그래서 일단 룬검을 벼려서 왜 벼려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벼렸어 그래서 이 룬검을 가지고 어 근데 되게 정리가 잘 되는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룬검을 벼려서 이 후작이 있죠 이 후작이 처음에 등장할 때 세명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나를 좀 믿어주는 이 크렉서스를 위해서 이제 하는거죠 그 후작 밑에 남작이 두 명 있어요 드라카랑 바이라즈 이거 신과 함께야 이거 진짜 어? 진짜 신과 함께요? 어 이거 신과 함께야 진짜로 왜냐면 저승 뭐 뭐 전생에 뭐 죄 뭐 이런거 다 들어왔어 김창민님 당신은 아직 죄인 아닙니다 거기 두세요 그런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했냐면 우리가 필멸잔데 저승에 왔다는거를 얘네들이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쳐다봐 아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왔구나 어케 왔어? 뭐 이거야 그래서 근데 얘가 이상한 능력을 막 발휘해 왜냐면 얘가 필멸자는 저승에 안오니까 그 상호작용을 몰랐는데 얘한테는 특이한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얘한테 뭔가 걸어보는 애들이 생기는거야 지금 어리둥절 다 어리둥절해 그래서 얘를 되게 싫어하고 죽여버릴려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크렉서스같이 어 얘한테 뭔가를 해서 우리 지금 상황을 좀 타개해보자 우리 애들이 생기는거야 명쾌한 요약감사님 저희는 여기 와있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이랑 저는 아 맞아 명가뭄 있어 명가뭄 와있죠 맞아 령가뭄땜에 그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어 제가 던전 가는 곳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어떻게요? 이병 건더기님 제가 이거 선물 좀 드릴게요 아 템 사왔어요? 아 진짜? 이게 도련님의 길이지 도련님이 가는 길이 이거야 도련님이 입장이 안되니까 옷을 사왔어 도련님이 이 옷 입으십시오라고 도련님은 도련님은 가만히 움직이잖아 강에 가서 또 이거를 그치 움직이면 도련님이 아니지 아랫것들이 준비해봐야지 아랫것들이 준비해봐야지 또 아랫것들은 그쪽으로 먼저 가셨습니까? 그거 그거 했어요? 제가 했나? 했는지는 모르겠네 여기서 뭐 세개 받았죠 오케이 세개 받고 이제 같이 다니면 되는데 그 왼쪽꺼부터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갓보기님이랑 콩창미님 옷거래를 좀 하신다고 해서 이거 아마 깨시면은 100이 될거에요 아마 어 종수창조 종수창조 하셨네 죄송 다시 걸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들에게 에나? 인던? 과연? 저 차 볼게요 고맙습니다 어 열렸습니다 어 안찾는데 안찾는데 왜 열려요 완료해서 열렸나? 모르겠어 열렸는데요 뭐야 템랩하고 상관없네 지금 열렸어요 여기 세개 다 받으시면은 인던 한번 신청해볼까요? 근데 옛날 인던이 나올수도 있고 새 인던이 나올수도 있고 확률은 반반 야 50렙 아이템레벨 50을 차고 있었네 호 이러면 나 딜 1등을 놓칠수도 없는데 흑흑흑 하하하하 아 또 유쾌해지죠 잘해여 변건아 잘해여 아 살살해야겠다 신청해볼까요 그러면? 아 나 힘 조절 잘 못하는데 예 신청해보죠 그러면은 그 어둠땅 무작위 던전 할테니까 우리 시청자분중에 한분이 힐러로 좀 신청해주십쇼 어둠땅 무작위 던전 왜냐면은 우리 갑보기님도 조드로 딜하시고 해가지고 세명이 딜 싸움 한번 해보시죠 힐러 한분만 아무나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딜 수업 한번 할께요 딜 수업 한번 할께요 딜 수업 아 네 스와프 한번 하시죠 하면서 저 왼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여기 노란색 어 바로 뜨네요 힐러님 바로 가 감사합니다 탱은요? 아 이거 너무 흥미진진한걸 누가 1등 할지 딜러 한분이 수락을 안하셨나본네 누가 탱이예요? 어 이거 3인덩 같아요 갑보기는 잘하지 정복이에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에요 유명한 étaient가? 역병 몰락지 War heroes 딱 봐도 어 근데 아트가 예술이야 진짜 Wao는 여태 메인데들 공략 그리핑은 갑보기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잡으면서 좀 가겠습니다 땡기가 아니니까 얘 머리가 왜 이래? 아 얘 머리 이거 불편하네 이거 버섯머리 이거 동망진창성 공격 어 에드로 에드났어요 에드로 아 또 에드났어요 죄송합니다 가끔 차단 보이시면 해보시면 좋구요 여기는 사정거리에서 빠져났어 아 왔습니다 어 꺼졌어요 아 이거 안했다 디스코드 어 방송이 터질 정도였어? 나 템 랩을 좀 낮게 맞춰야겠다 나는 그치 앞에다가 토를 하거든요 네 앞에다가 되게 넓게 토를 하는데 그게 거미가 엄청 넓어가지고 뒤로 돌아가야되요 비영승보처럼 그니까 멀리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게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피할 때 그냥 원거리도 가까이 붙어서 제가 보스다 제가 보스다 네 이중으로 토를 하기 때문에 토를 하는 모션을 하면 뚫고 지나간다 그쵸 뚫고 지나가서 뒤로 가면 된다 아 뒤로 아 그 보스의 등 뒤로요? 네네 보스의 등 뒤로 아 네네 토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토를 맞으면은 좀 죽습니다 아파요 많이 죽지 사망? 네 많이 아파요 쬐김에도 죽는데 한 두 방에 거의 사망인걸? 아 음 여긴 죽진 않을텐데 그래도 힐러님 좀 힘드시니까 오카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그 쫄들이 나오거든요 쫄들은 이제 뭐 제가 뿌리를 묶거나 이제 주펄리님께서 뭐 빙덕같은걸로 얼리거나 뭐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럼 그거를 쫄부터 처리해요? 어 쫄을 매즈로 하는걸 연습을 한번 해보죠 그니까 이제 쫄을 안잡고 그냥 매즈하고 보스 딜 몰아서 잡는 방식이 있고 쫄을 잡으면서 가는 방식이 있는데 잡으면서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사슬 걸어요? 하나한테?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매즈는 연습만 하고 잡고 가죠 네 사슬 걸릴지 안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지밖에 몰라갖고 왜냐면 저희가 딜이 낮으면은 매즈하는 동안 얘를 보스를 못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무슨 커다란 이름이 두개인데 좀 커다란에 오면은 개한테 한번 그 얼음 얼리는 덫을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음 얼덫 네 해볼게요 얼덫인가 뭐 갑니다 빙덫인가 얼덫인가 어어어 빙결덫 일단은 요쪽으로 그 해놓을건데 아마 고개 돌리면서 그 하는걸로 알고 토할때는 또 이거 토 피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맞으면 안된다 이렇게 맞으면 맞으면 스피기까지 해갖고 잡다 안맞는게 좋구요 제가 가운데서 할거에요 자 피하세요 등 뒤로 이렇게 가면 안맞는거야 좀 가까이서 딜하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피한다 등 뒤로 이렇게 하면 자 점액 부르기 나오죠 이제 나오면은 저 쪼리 보스에 닿으면은 그 보스 피가 차거나 뭔가에 보스하기가 유리해진다 그래서 어 저걸 빨리 잡아주는게 좋다 하나 매즈 너무 좋았습니다 점액덕이 저거는 매즈 유지 아 좋아 이거 딜 아 블러드 없구나 점액 물결 피하시죠 맞으면 이렇게 아프다 보여주실려고 맞은거죠 어 힐 모드 가능합니까 어 판스로님이 죽어 아 둘 다 죽었네 맞으면 안되 이거 점액 부르기가 문제인데 자 빨리 때려서 죽이죠 저 오기전에 드리블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풉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거 잡아야돼 보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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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잡아야돼 다시 가야돼 아 안돼 나 완전 이해했어 나 완전 이해했어 근데 그 던 유지가 하나만 되겠죠 아마도 그 그렇죠 안돼 네 아 이거 병원이랑 둘이 잡는거 아니야? 병원을 세게 때려봐 세게요? 힐을 세게 눌러볼게요 아 그게 잡았다 이거 근데 뒤에 독천 아냐 이거? 독천 있으면 안되는거 아냐? 뭔가 아프게 독천인데 이거? 안되는데? 잡았다 띠용 이거 밟으면 안되네 이거 힐러님 부활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저 힐러 부활 아 기다리시면 돼요 힐러 부활하면 돼요 와 이병건덕이가 엄청난 퍼포먼스로 했는데 템 랩 때문에 그렇다는거 아시겠습니까? 얘 아 이병건덕이 캐리했다 이번에 완전 캐리 완전 캐리 쌉캐리 했어요 쌉캐리 와 쌉 쌉캐리 아 당연한 얘기 하지마세요 이거 한번 파티창에 말씀드려도 됩니까? 결과? 예예예 아니 말씀하지마세요 좋은거면 하세요 아니 좋은거에요 좋은거 아 그럼 하세요 얼른 하세요 즉시 권장 어 어 가죠 이 정도일처럼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보통 좌회전 해가지고 벽에 딱 붙어서 오시면은 많이 안잡고 좀 빨리 깰 수 있습니다 이거 에듀 되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덕에 붙어서 스웨익 얘네 되게 허망하겠네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쟤는 아마 근데 이제 쇠기 같은 데서는 또 잡아야되요 어차피 왜요? 왜요? 왜냐면 쇠기는 길 따라간다고 끝나는 던전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될까 몹에 있는 일정 할당량 이상의 몹을 잡아야지만 끝나는 100%를 채워야지만 끝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똥물에서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으악! 오우씨 몰카포 왜 이렇게 지금 많아요 여기? 이건 뭐 부활하는건데 이거 신경 안써도 됩니다 여기도 우측으로 바짝 붙이면은 일반 던전은 패스가 조금 됩니다 요거 하나 잡아야되나? 깔아놓은거구나 이거 다는거죠 위에 있으면 안되죠 이거 다는거죠 위에 있으면 안되죠 이거 지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쇠기랑 헷갈려갖고 잘봐 안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거? 지나가요? 지나가죠 나 근데 왜 이렇게 피가 달고 있어? 이거 그 몰위에 있으면 안될걸요? 아 나 혼자 싸우고 있었구나 여 폭탄 피하세요 나 왜 이렇게 피가 달고있지? 나 죽었어 아! 나 왜 죽었어? 아! 아 탱보다 먼저가서 죽었대 나 왜 죽었어요? 탱을 안보고 날봤구나 아 이거 촉수 잡아야되나봐요 이거 바뀌었네 원래는 그냥 막 지나갔는데 이거 얘네가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올거에요 아! 촉수 이제 얘 잡아서 안나올걸요? 보스 잡아서 역병 폭탄하당 있어 폭탄하당 부활해주시면 될거 일반도 이제 생겼대 처음에 지나갈때 이거 제자리에 속이 좀 귀찮아갖고 안쓰기나 플러님이 뛰고 계신가 보다 우리 부활해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 부활해드릴 수 있었는데 어디로 가요? 여 여기로 내려갈겁니다 가운데로 아 이거 잡을까요? 갑복이님 이거 다 잡아야되요 어차피 다 잡아야되고 이거 보면은 정면에 섬이 4개가 있는데 보스가 섬을 점프로 뛰어다니면서 옮겨다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죽여야되고 여기는 그냥 피할거 피하면서 보스가 이제 슬라임을 소환을 하는데 그 슬라임부터 먼저 잡으면 됩니다 아 슬라임 알겠습니다 이름 좀 이따가 알려드릴 수 있을거에요 왼쪽부터 잡을게요 그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병을 클릭을 여기 있네 그 병 클릭하면 뭐해요 이거? 그 슬라임이 약해져요 클릭하면 아 병 세개가 아니라서 놀라봅니다 잠깐만 여기는 신경 안쓰고 하니까 잘 먼저 대상을 정해야 좀 더 가까이 가야 이 몸의 연구소에 침범하다니 눈에 띄게 온다 온다 피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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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피하되요 피하되요 지금 싸우면 안되요 지금 싸우면 안되요 지금 싸우면 안되고 네 옆에 섬으로 가서 네 옆에 섬에서 저거 해골 쪽으로 오세요 네 해골 쪽으로 와서 공수형 먼저 잡아야됩니다 공수형이요? 아하핰핰핰핰 이거 우리다 이번스 가면은 잡을게요 여기 다 제거 해놓고 싸우는거구나 맞습니다 여기가 이거 정수부터 나 왜이래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콜라하면 그런 것 같은데? 하하핳 어 블러드를 쓰셨는데 정거리에서 벗어났어 뭐 사실 써도 되는데 이제 보통은 빡센 정투에 맞춰서 쓰죠 이 인던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오는게 음~~ 마지막 버트나 뭐 이럴때 주로 쓰긴 합니다 음~~ 다음에는 참고해주시구요 저거 만약에 내일 승우아빠님 있는데 블러드 저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요? 약간 분위기 어떻게 되세요? 분위기 제가 승우아빠님 그 동대 레이드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되요? 많이 무섭습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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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레이드때 이렇게 써 이어서 잡을께요 의사잡아? 바로? 에이 다 뭐라 했어요 심지어 레이드할때는 방송도 안키고 하세요 마음껏 볶으실려고 아 볶을라고? 방송키면 아무래도 좀 수납도 안하고 저 수액부터 잡으라는거죠? 아 아 이럴때 이제 쫓아가야되요 우리가 달리기로 자 슬라임이 나왔어요 슬라임을 먼저 죽이게 된다 자 역병 전략부터 아 치명적인 폭발 먼저 치명적인 폭발 먼저 먼저 이거를 안치면은 제가 치안폭탄이라 터집니다 아아 그 다음에 병원체 방울 그 다음에 의사 이제 보통 이럴때 얘를 빨리 잡기 위해서 이럴때 블러드를 쓰거나 뭐 다음 네임드에서 쓰거나 이런식 얘가 얘가 좀 과학자같은 컨셉이라서 얘 자체가 센게 아니고 자꾸 막 뭐 그걸 자꾸 막 만들어내요 아 그런 친구 저 치명적인 폭발 먼저 아 아 아 빠졌다 예정을 정해야 처음 왔어 아 아 좋아요 어 이병건덕이 장신고먹음 흥 아 그럼 또 방송 멈출텐데 16레래 아 딜을 많이 해서 방송 멈춘거였어요 아까? 네 허구허 걸렸구나 체했어 체했어 진체 걸렸어 이거 여기는 안잡아도 되거든요 왼쪽으로 패스해볼게요 따라오 별 따라와보세요 오셨나? 네 오시면 저게 뭐죠? 저게 뭐죠? 저거? 이거 가운데로 딱 오면 애드 안날거에요 여기는 산에 붙어서 나 나 왜 이렇게 늦어? 살려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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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타고 오셔도 되는거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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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어 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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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돌려 역병을 손에 넣었다면 눈에 의해는 검제했을텐데 오셨죠? 네 딱합니다 네 나 근데 왜 역병 몰랐어야 됐어 이거 어떻게 밀지 뭐야 이거 뭐야 내가 X로도 끊어지나 모르겠어 아 왜 사병이 계속해서 되지 이게 태풍같은거 됩니까? 밀어내는거 뭐 없나?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으음 아 예상이 없스 죽손 사제 버전이죠 그쵸 아군 죽손 같은 거 이 수호병이라는 애가 뭘 쓰면ees 보호막이 생기는데 이때 얘를 기절시켜주시거나 뭘 타면 좋아해 이거 지금 가능하신 분들 계시오 이걸로 아 이거를 깨워야되는건가봐 아이고 안됐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공략설명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탱 역할은 계속 무빙하면서 숨어있는 거미줄 차다니면서 깨워야되구요 탱은 계속 움직여야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똘똘 뭉쳐야되구요 똘똘 뭉치다가 뭐 이상하게 한 명씩 걸릴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걸린사람만 잠깐 소외되기 아오케오케오케 나머지는 계속 뭉쳐있기 아 그 사람 근처로 뭐 광역들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거 걸린사람만 그냥 스스로 소외되면 됩니다 격리하기 자가격리 대작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자가격리가 없나 일반은? 없나 자가격리 암튼 바닥만 나눠 콘크리트만 깨면 되는거 아니야? 일단은 인간? 자 자 이거 혼자 파지시면 되고 아 여기는 안 뭉쳐도 되네요 일반이라 아 여기는 안 뭉쳐도 되네요 일반이라 뭉치는거 그건 없나보다 그쵸? 네 네 자가격리만 해도 되네요 뭉치는거는 뭐 안 뭉치면은 그게 뭐 더 들어가나봐요? 안 뭉치면은 기절이 되던가 뭐 그게 그쵸? 네 그냥 와 아프겠는데 나? 왜 이렇게 아프고 근데 이거 살수 있네? 아 나 죽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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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건덕이 딜 잘 나온다 와 이병건덕이 1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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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송해드릴게요 홈송해드릴게요 템빨이었네 여기 어떻게 뛰어내려요? 네 뛰어내려주 후우우우우 샤워 아아 앙아 쭈끝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아 근데 침착맨님이 잘하는데 의외로 옛날에 도적 그런거 해봐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냥 재능이죠 아이 좋은데 진짜 태킥 수행도 잘하고 여기 뭐 광역키로 다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거 안 보여? 이렇게 이걸 써줄래 뭐지 안한다 이제 안 온다 굳이 안 온다 아 너무 잘하시네 우리 회장님들 아유 아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해 어 질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여긴 그 그 뭐라고 하지? 우리 그 막 피하는 게임 있죠? 예 저 촉들을 피하시면 되거든요 콜 가이드 하시면 됩니다 콜 가이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새끼 나오면 새끼 붙어요 여기 새끼 곧 나오거든요 새끼부터 여기 새끼 여기 전협평이 어 나 아픈데요? 나 왜 안살려 거기 계시면 안돼요 나오셔야죠 나오셔야죠 나오게 거기 거기서 샤워하시면 나 옆에 있으니까 아픈데? 나 환상할게 환상할게 팩 한 명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밖에서? 어 어떻게 싸워? 싸웠어 어차피 이거는 그 딜힐로 하는게 아니고 피하는거 피하면 되거든요 제가 일단 힐하고 있어요 아 나 붙으면 안되는거 같은데? 여기 물이?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에 들어가면 안돼요 물 밟으면 안돼 물 그럼 딜을 어떻게 해? 안 들어가면? 아 여기 물 밖에서 딜이 돼 이거 아 물 밖에서 핀데 이거 이거 쑥 쑥 나왔다가 반짝파고 칩니다 아 이걸 어떻게 알아 방향을? 아 물 바깥이니까 아니 얘네 얘가 없는 방향으로 아 아 이게 전 아 아 아 아 이 반대 보세요 저희들이 해볼게요 기계가 있었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빈 곳이 다 아 아 이 재밌는걸 못해? 죽어야 배워 이거 할 수 있나?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다시 죽고 다시 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물이 이게 왜 물을 밟으면 안 돼? 아 물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줬어 어 저희들 잘못해 숨을 쉬라는 얘기까지 해줘야돼 이거 여기 가입자가 부정해가지고 가입 안하려고 했는데 색깔 자체가 별로 밝기싫게 생긴 색이라 밟으실 줄 몰랐습니다 맞아 그니까 근데 알려줘야돼 도련님은 이거는 밟으시면 안 돼요 여기 다시 다 잡아야돼요? 여기 아닌데? 아 아니지 여기 아니지 오른쪽으로 돌아갔었잖아 어디야? 네 여기 계단 왼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네네 아 맞아 여기 달려갔어 잠깐만 너무 멀리 있습니다 성장했어 성장했어 내가 아까 여기서 죽을 뻔했거든 아 나 왜 더 느린 걸로 가? 승우아빠님도 보고 계신 거겠죠 승우아님 보셨으면 아 스무쓱하게 보고계시겠죠 영입, 영입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레이드라는거 우리 한 번 한 열 명 스무명 가면 너무 재밌을거 같은데 아 아 이것도 달아 아까 오시긴 했죠 어떻게 하는지 폴가이즈처럼 피하는 거 네 그것만 하고 그 밑에 그 뭐냐 저것만 안맞으면 된다 그리고 탱이 뭐 혼자 맞아야되는게 있다고 했는데 쪼리쓰는걸 내가 맞아야돼 쪼라오면 쪼부터 잡고 그리고 쪼리 터지던데요 펑하고 터지던데 탱이 쪼바닥은 내가 안맞으면 어떻게돼요 안맞으면은 공대원한테 들어가나 아 쪼리 바닥 내려찍는거 내가 그럼 피해야돼 탱 혼자 맞아야돼 안맞으면 패티딜이래요 갑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만 잡아주세요 복사냥께 이거 잡아야 쟤가 세지거든요 어떻게잡아 아 그걸 내가 받는건 쪼리 나와요 쪼리 바닥을 치면 그게 아픈데 탱이 가까이 가서 맞아주는데 그것만 피하고 쪼부터 치는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아 되네 그냥 샤거리 밖에서 때리면 그냥 샤거리 밖에서 때리면 늑대가 아프겠네 어 한다 땅친다 아 죄송 맞으면은 이렇게 확인확인 확인확인 어 블러드 나이스 어 아 이거 야 이거 폴가이즈 어디가 비었어 여기여기 여기여기 폴가이즈 여기지 왜냐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한번 더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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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대로 아따 아 어려워 전투 부활 대면은 악성피 좀 아 коли 아 이걸 내가 맞아야되나 잡을수 이게 그 길로 잡는게 아니라 잡을수 있을건데 자 콜가이즈 한번 아 나 이거 부르고있어 아씨 여기잖아 여기 여기여기야 여기 여기여기여기 그치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친자리로 친자리로 바로 올라가 친자리로 지금 힐러분이 죽으셨으니까 저 도련님도 같이 힐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힐? 저도요? 네 힐러분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나 힐 힐 할 줄 모르는데? 하하하하 도련님은 그냥 도련님이 해주세요 도련님은 그런거 하는거 아니니까? 그거 뭐지? 회복치나면은 바닥 까는거 그것만 하면 돼 일단 최대한 해볼께요 콜가이즈 Wild就是說 안돼에에엔에에엠 와 아 꼈어 꼈어 게임 게임 아 좀 침전에는 게임 좀 해 이거 다 피... 이거 처음에 솔직히 나 엄청 죽었는데 한 3,4번까지 이게 왕의 재능인가? 응 파티원 힐 하는거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어? 인첩성 16? 어? 이거 좋은데? 방금 먹은거? 나 이미 있는게 더 좋은데 이거 드릴까요? 네? 이거? 이거? 필요해요? 아니 이병건적이 딜이 압도적인데? 고술? 어떻게 저렇게 딜을 많이 하지? 끝난거에요? 이제 아셨죠? 네 이제 그... 다 그거 하세요? 제 명령에 따르세요? 네? 네 제가 대장이잖아 이제 우리 동네 근디대장이잖아 내가 우리 동네 근디대장이네 진짜 파티 떠나기 하면 돼요? 네 네 인스턴스 파티 떠나기 하면 됩니다 제가 딜 잘하니까 되게 재미없어 하시네요 아 아 아 내가 방송 망친거 아니죠? 좀... 좀 좋다 아 그런거 아니에요 아 아 어 어 어 다들 다들 시청자들 다 다 Rams 택 근데 제가 죽을거 같애가지고 지금 좀만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아유 왜 저한테 패급을 상징하는 x가 아 이거 뿌려주셨네 노르판 쓰러님이 이병건덕 1등 충치사냥꾼 2등 주펄린 3등 노판 4등 탱미 딜이라고 하죠 탱미 딜은 좀 부끄럽네요 아 나 새로운 무기 있어 이제 레벨이 돼가지고 찰 수 있어 그 무기를 안찼어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아 그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총을 안차고 있었어요 옛날쪽 구형총을 싸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날라가서 이거 해야되나? 역병의 의회로 가요? 우리? 네 요쪽부터 저 있는쪽 요거부터 할까요? 이쪽으로 왔는데 아 저기 충치사냥꾼님 있는대로 갈게요 어 날라가야되나? 알지 가시죠 같이 가시죠 여기 그 선택받은 자의 남다? 어 뭐야 여기 막혔어 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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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단위 사정과 이 사운드 먼저 갔어 깍 이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못 올라갔어 여기가 가까이 가야 아 오른쪽에 길이 뚫려있네 와우 이쪽이였어 이쪽이였어 아야 어 신입인가 뭐 이런거있다 퀘스트 여기 오시면 퀘스트 고지전 어 3개줍니다 가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왜 내가 맨에서 느리지 탭랩때문에 그런거 같아 아 근데 뭐 노르판수로 55대야 한다고 한거 있지않았어요? 어... 네 이거 투작아련 투작아련을 못합니다 그게 어디지? 그게 지금 가는 캐스트인거 같은데 아우 이거 아트가 예술이야 지금 세개는 받았어요? 그 위에서? 아니요 못받았어요 아 그러면은 인던을 우리 한번 더 돌죠 같이 같이 세개 같이 하는게 좋잖아 어때요 아 좋죠 아 근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자존감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하루에 좀 저랑은 인던을 좀 조절하시는게 아 힐러분 오셨고 갑니다 아 혹시 모랩이 되야되네 모랩되기전에는 캐스트가 안되네 따다다 음 전투에 목이 마릅니다 사실 인던 도는게 제일 빠르긴합니다 이 정도 스피드로 돌면 인던이 빠를지도? 어 뭐야 또? 에이 이거는 뭐 눈감고도 하죠 눈감고도 갈고리잖아 여기 갈고리 으아 야 음 음 음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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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냥냥냥냥님 들어왔네? 일이 왜이렇게 좋으시지? 다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정렁이에서 부어서 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이거 마음 아파 잡을 때마다 철면수심 김종 수령 동지도 하러 와야합니다 그 아이디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랩업을 많이 열심히 안하는 듯 악스타 원거리 풀링 뭘로 합니까? 이거 글레이브로 하는 거 맞나? 이거 너무 구토는 혼자 맞으시고 이거 말 안해도 되죠? 입 아프죠? 여러분들 자 자기가 대상자일 때 우리 팀한테만 안오면 돼요 지금처럼 맞으시면 돼요 여기 블러드러스트를 우리 의사 갈고리 땡기잖아요 네 그때 한번 써볼까요? 네 그래서 한 번의 녹이기 도전 어떨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두 나 맞을 수 있었는데 그냥 맞았어 귀찮아서 그냥 맞았어 귀찮아서 이거 판수로님 필요하세요 아 아 쫄 잡아주라 아 맞아 쫄 잡아줘야 되는데 쫄 안되네 이게 무슨 이거 밑에 스킬 바닥 가는게 엄청 세네요 파랑색 파랑색 여기 그 이 동네에 성약단 스킬인거 같네 악마사냥꾼만 바닥 가는건가? 아 주펄린 완전 지금 하하하하 좋은데요 하하하하 그 새로운 무기로 심기일전 하는데요 아 예 그동안 총을 안 들고 있었더라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공포쓸 때는 차단 한번 봐주실수 있는분들은 저거 지금거 아 못찾았다 아 진동토템 좋습니다 아 이번엔 2병 건더 여기 원래 패스됐는데 아까면 애드되더라구요? 바뀌었나? 여기 4비터 아니면은 왼쪽으로 붙어보세요 완전히 완전히 붙어도 안돼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먼저 사지 없으면 안된다는데 된거 아냐? 어? 되네? 보겠니 어? 원래 안되는데 어? 되네? 안된다 하지말고 된다.. 어 되네 아이 그거 완전히 붙어하니까 아 참 자 잡으시죠 안되네 어이 죽었어 아 유네잉 어후 잘되네 액 확 encounter 바로 태어난거에요 마격! 어! 잘 죽었어 꿈에 풀빨 갑자기 살아났어 소리가 아 포토샵이 켜졌어요 잡았나봐 갑자기 포토샵이 켜졌어 어떡해요? 부활해 주시면 되나? 냥냥냥냥님이 사셨어 나 왜 죽었지? 거기가 되게 어려워요 막 바닥도 깔리고 그래갖고 아 터널 시야가 돼가지고 네비킹에 못갔어요 왜 터널 시야가 되지? 아 덩치가 작아서 그런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아 뭐야 다시 잡아야돼? 응 잠깐만요 근데 뉴 침착맨은 왜 뉴 침착맨인가요? 아 이제 방송의 주인이 시청자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의 니즈에 한껏 맞춰서 시청자 친화적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잠시만 계세요 제가 이거 아 이거 다 드렸나보다 나눠주세요 그거 제가 다 드렸나봐 뭘 나눠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네 곡딜? 곡딜이봐 그 노르판스루님은 필요없고 네네네 저도 안전하게 하나 먹을게요 저도 아 뭐 남은거 주시면 제가 먹으면 됩니다 뭐지? 유라이나의 투명 물약이요? 자 잠시만 이거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 돼요 이게 뭔데요? 왜 먹어요? 맛있어요? 이게 뭐야? 자 이게 그걸 먹으면 은신이 됩니다 그래서 은신하고 여기를 안잡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대체로 해가지고 그정도로 쉽나요? 물약 드신 다음에 이쪽으로 슥슥슥 지나가면 되고 자 요기쯤에서 드시고 바로 오시면 돼요 네 자 드시고 출발 대상의 레벨이 너무 높 아 아 안되네 잡죠 아 레벨이 높아도 안되데 잠깐만 잡을게요 네 오케이 바닥만 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런거 피하시면 돼요 깐짝이는거 앗 블러드 여기서 아 내가 지금 마.. 나 직접 바닥이구나 아 근데 몸집이 작은 그런 판정이 진짜 있나봐 소모 들 예상을 정해야합니다 흔인데? 왜 아까전에 아까? 갑자기 기습 당해서 이래서 진.. 이.. 데뷔하는게 중요합니다 조드는 차단이 없나요 제과연님? 에? 조드는 차단이 없나요? 조드 그 태양 그거 60초짜리 있잖아 아아 태양에 뭐 어쩌나 너의 방열을 보느리나 이 사원은 제동이라며 이 정전은 탁살당했어 어 나 이거 끊어야 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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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누가 끊었네 다른사람이 흥물 잡아요? 아 여기 에오 에드 안되나 이거 이거 괜찮나 아 여기는 뭐 공략타 아니까 뭐 누가 딜 딜 사실상 딜 올림픽이야 누가 누워가지고 오 에드 된다 에드 된다 아 쉬워 아 아 드래나이가 힐특인가 근데 그거 얼라져 드래나이 이렇게 해골만 흠 으음 와 뭘로 이렇게 빨리 잡으라고 야 냥냥냥이 왜 이렇게 세? 뭘로 잡을거야? 아니 이거 냥냥님이 썼을수도 있잖아 해 아까 블러드 침착맨 님이 쓰셨나요 거기서? 네 저 블러드 3분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10분 만족함 때문에 10분에 한 번 밖에 안해요 안돼 어차피 그래서 아까 의사 그때 써보자고 해가지고 아 못 알아들일 수도 있지 아 욕하지마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쓰지 말라고 말한거야 나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일 수도 있지 왜그래 아니 의사까지는 되잖아요 시간이 아니 안된다니까 7분, 7분 지나나? 몰라요 만약에 7분이 지난다면 진짜 디버프때메 디버프때메 어어 만약에 된다네 아무도 뭐라고 안했다고 아니 마음속으로 했어 다들 그래 마음속으로 할수도 있지 응? 되살아라닮니다 전사 어 나이스 어 덜거럭거리는 명사수에 두 번 어 아 2명번 아 이미 갖고 있는게 좋아요 아 여기서는 우리꺼보다 좋은거 안나오는거 같애 헤리포터처럼 헤리포터 안경에 그 번개까지 끌어 헤리포터 재밌어?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잡아야돼 오히려 좋죠 그러면 두번에 걸쳐 잡는것도 나쁘지않아 두번에 걸쳐 잡는것도 나쁘지않아 두번에 걸쳐 잡는것도 나쁘지않아 아 먼저 대상을 정해요 어 근데 좀 놀랍네요 좋아요 그 저는 와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뉴팀창맨이 시청자 친화적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럼 시청자분들이 와우를 원했다는거 아니에요 좀 놀랍네요 아니 물어봤어요 항상 물어봐요 하기전에 아 진짜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라고 그래요 아 와우 와우 붐이 온건가? 와우 붐이 온거 같긴해 원하셔서 하는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셔서 와우를 시청자분들이 안원하시면 안하자 아 역시 근데 안원하는 의견도 적혀있는데 주사선택하시잖아요 왜냐면 다 들어줄수가 없어 의견이 갈리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수 제가 결정하자 그럼 뭐가 다른거 옛날이랑 뭐가 다른거죠? 물어보죠 아 물어본다 원래는 안 물어봤는데 존중받는 존중받는다는 기분? 기분이네 나 열심히 뒤로하는데 왜 네 하 하 올라간 아 예 노는 라 이스라 라 라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신수복이 힐인가? 아 힐이네 아 다들 딜하느라고 말이 없네 근데 갓보기님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갓보기님 대강하는 건 아니잖아 열심히 하잖아요 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침착맨님이 어쨌든 딜을 잘하잖아요 너무 압수적이라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나는 이게 신기한 것 같아 왜 잘하는지 왜 잘하지? 템이 들어왔으니까 단군형보다 딜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궁금해 어 이거 서로 아 침단이 만났을 때 침단이 같은 던전에서 만났을 때 템맵이 좀 비슷하고 하면은 진짜 궁금해 결과가 아이 단군은 이겨야지 모르지마 왜 나한테 오지? 이건 이제 한 명을 쫓아가는 스킬이라 어쩔 수 없어 아 시칼트 쪽 맞춰주는 거 같아 잘하긴 침단 어 블러드 올 거 같은데 와 이거 침착맨의 미친 판단이었던 건가? 그쵸 블러드 올 거 같아요 다 같이 하면 좋은데 그 저희 다 같은 길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승부아빠님이 스트리머는 안 자르시거든요 원래는 일반 길드원은 미접 3일이면 다 자르시는데 스티리머는 3일 넘어도 안 자르세요 제가 처음 스트리머 자르는 걸 봤는데 옥냥이 한 달 접속 안해서 잘리더라구요 아 한 달 일이구나 스티리머는 아 같은 화면 좋은데 아쉽더라구요 옥냥이는 좀 안하긴 했어 너무 한 달 띄잖아요 40초 남았다 40초 그 굳이 예 그 옥냥이님 그 길도 아니라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갓보기님 혹시 뭐 그 옥냥이 잘랐다는 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그냥 아쉬워서 말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옥냥이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승우아빠가 옥냥이 잘랐을 때 약간 고자질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닌가요? 아 아닌가요? 아 아닌가요? 아니면 너희들도 그렇게 낼 것 같았다 뭐 어 와 블러드 딱 왔네 미쳤다 딱 왔네 아까 거기서 한번 치고 여기서 쓰면 되네 베스트 베스트였다 베스트 시강기사 미쳤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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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냥냥님이 하면 안되는데 우리 현병들이 좀 해줘야되는데 블러드! 2 3 1 딜! 우워 여기 좀 아픈 기술 다 뭐 정령 뭐 이런 거 다 꺼내세요? 제일 아프게 아 그래도 안되네 뽀뽀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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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려 아 아 와 와 좋았다 페이즈 원에 잡아버리기 정당했어 우와 가죽 가죽 필요하신 분 말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와 이병건덕이 피해량 미친 거 아니야? 두 배를 하는데 진짜 아 나 초기화 눌러버렸네 실수로 눌러버렸네 템 때문에였네 다른 룩이 가지고 있었어 왕괴해질이라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실수로 눌러버렸네 무빙무빙 방금 침착맨 나는 봤는데 무빙할때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계속 딜하면서 저도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이러면 이제 조지죠 하하핳 따사기 없어서 맞았죠 아 주펄리님도 올라가고 있고 딜량 말하라 와 미친 아 아닌가 랩업이 아니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찰라의 승리를 거둔 것뿐 사슬 다리보드에 쓰실 분 말씀하시고 랩세가 60인데요 야 준아 야 준아 미리 받았다가 바로 쓸 수 있지 않나 따사 형 줄게 형 줄게 형 줄게 고마워 꼴보기 싫어서 초기한거 아니야 근데 잘해 인스턴스 파티 떠나게 합니다 일단 재미없어진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잘하니까 더 재밌어요 한번 어차피 우리 인더는 한번 더 해야되거든요 네 한번 더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한번도 하고 뭐 먹어도 돼요? 아 그럼 한번 더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지죠 네 내가 재미없지? 뭐라구요? 아니 안돌리니까 좀 나도 좀 어느새 종수병이 걸린것 같아요 좀 돌려져야 나도 좀 재밌는것 같아요 아아 돌려지고 싶다는 어떤 또 흐러 또 흐러 아 그럴수있지 뭐 던전 대기열 뭐에요 또 돌렸어요? 네 한번 돌리고 쉬자면서 아 오케오케 돌려지는것도 중독이네 여기 다른곳이에요 여기 더 재밌는곳 시청자는 4시 25분이야 우리 지금 이렇게 두군데밖에 못가기때문에 눈을 위해에서 날 처단할 자를 보냈구나 할 수 있다면 해보아라 와우씨 이곳의 손재들에게 니놈들 따위 순식간이지 스트라다마의 역병이 곧 내것이 되겠구나 저거 붙나? 어 붙었다 노루한테 어 왼쪽도 붙어 왼쪽도 누가 붙여주셨는데 아 오히려 좋아 이건 좋아 와 여기도 붙이고 아 좋아 아 좋아 아이쿠 다 데려와 어 어 큰가 큰가 붙었어 큰가 또 붙었어 트림꾼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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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가 아 끝났어 아 어 별거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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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습니다 근데 대장정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애 그냥 0에만 하고 전설템 굳이 안껴도 될 것 같애 이거 기억나시죠? 앞에 구토하는 거랑 쫄나오면 쫄부터 잡기 예 대장전은 근데 어차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 이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엄청 지루해서 그냥 우리끼리 인덕 가려면 사실 안해도 됩니다 시민자여 동찌로 집어삼켜준마 아 안해도 됩니? 저도 다행이네 전설템 안 만들고 할 거면 안해도 아아 여기 근처에 계시다가 그냥 뒤로 가면 돼 저맥 부르기에 쫄부터 잡아주세요 특히 원딜 분들 저 멀리 오고 있습니다 매즈를 그러면 해줘야돼 아 이제 먹는다 먹는다 멀리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즈 되있고 하나는 매즈 유지 아 그 풀었네 그럼 잡으세요 아 이거 매즈 한 거구나 피하세요 정말 피곤해 사정관에서 벗어났어 죄송합니다 어 어디갔어 실벽이 퍼져먹은 사람 이거 기사면 될 거 같아 잡아요 그냥 아 이거 그냥 보스만 때려도 될 거 같아 성장있다 성장있어 뭐야 노르판수로가 1등이잖아 일을 이렇게 하는거지 아 뒤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까 다트도 총 안 차고 있었구나 제가 무게를 안 끼고 있었어요 무게를 안 끼고 있었어요 무게에 아무것도 못해 같이 인선적할 수 있을까 이거 봐 아 그거 와우저들 기준이야 대장정을 무조건 해야된다는 거 나도 해봤지만 아이튜저는 안해도 됩니다 쇠기 돌이 안 나온다? 그럼 해야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 성악단 선택도 안해도 되죠 우리끼리 인던만 다닐 건데 이 척추 파괴자는 잡아야 되나요 이것도 같이 잡을까요? 그냥 귀찮은데 기다리기 오케이 같이 잡을게요 아 아 그거 하다가 관준다니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이거 그냥 잡으면서 갈게 가운데 아까 하다가 좀 얍! 폭스 흠 아 그러니까 던점만 하면 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할 필요 없잖아요 아 또 이거 불편러들 왜요? 스토리 하라고요? 에 대장정 웬만하면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안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건 아니에요 대도라지 5인 던전은 갈 수 있다 되게 와우 접게 되는게 두려우신거 같은데 나는 그거 하다가 접을까봐 말하는건데 아 불편하다 죽네 맞네 돌멩이신 접게 될까봐 걱정되셔서 아 왜냐면 나는 그냥 안하고싶었거든 내가 하면서도 그리고 얘 키 큰 애부터 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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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맞을 수 있었는데 폭탄조심 이거 쓸건 이거 이거 백점프 이거 나 왜케 아파 뒤로 점프하는거 나 왜케 아파? 나 왜 아파? 나 왜 아파? 못 가요? 못 들어가 입장이 안돼요? 아니면 뭐에요? 벌써 싸우고 있어 뭐가 문제인거에요? 계속 얘기하는거 아니 내가 국회라는건 상관이 없다 어제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어제 한시간 반걸려 차 한대도 없는데 20kg로 막혀서 10kg로 막혀서 10kg로 막혀서 눈에 띄기만 하면 내 뒤에서 연구결과를 적용해주도록 하지 제 옆에 오시면 가속 증가합니다 오오 무사히 무사히 들어갔으니까 좋은거 아닙니까? 어? 살똥이창 좀 했음? 살창 고! 갔다 고! 근데 와우가 재밌어요 대상을 정해야 먼저 대상을 정해야 밟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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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밟으면 지워지는구나 저기 살려두면 뭐가 안좋아요? 왼쪽 딜하나 제가? 그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강한모브로 치나요? 밟아야돼 의사가 얘네를 양매겨가지고 도핑해가지고 빡세게 만들어주는거구나 고런 개념 어 아 괜히 샀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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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요? 네네네네 그 나도 불렀었는데 무슨 폭탄 것들에 나오면 개무어 그 다음 절차를 정신이 날아가 버릴까아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장정 안하면 그 지역 인던을 못 간다고 어 저 뒤에 폭탄 수명적인 폭탄 저 뒤에 거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저 자식이 저 저 저 지 지 지 지 지 지망적인 폭탄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럼 정도 과오 그러면 하시라고 해요 정돈이 안 열리면 정돈이 안 열리면 정돈이 됐으면 근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르 가스트 들어가는 대장정을 말한 거긴 합니다 정돈이 안 열리면 옳은 워어어어 놀룩판수로 봐 아 놀룩판수로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진심 모드 그 지역을 뚫어야 그 지역은 하멜시키지 자 음쪽으로 갑니다 노루판수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지난번에 택밑질이였는데? 뭐 알았대요 깨달았대 안 뚫어도 또 들어가죠? 이상한데? 뭐 그런 몽환숲 임덩 가려면 몽환숲 테스트하고 그래야 되는거 아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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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흘러 가까이 가야합니다 쥐바라도 잡아주세요 쥐바라도 잡아주세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 얘 핵심스톤에 나오는 애인데? 쥐바라 여기 와우는 다 아 와우가 그런게 아니라 블리자드 게임이 다 섞여있잖아요 그죠? 쥐바라 히오스에 다 히오스에 다 히오스에 다 히오스는 요즘 하세요? 요즘 잘 안합니다 저어 저는 하고싶은데 같이 안해줘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고있어 에이 그 혼자 하면 되죠 그게 말일게 나 아유 아니 하고싶은데 남이 안해줘서 안하더니 혼자 하는데 같이하는게 더 재밌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 유병건덕이 딜 모르는데 이거 왜그러지? 대지정령 꺼냈냐? 아니네 아 매칭 다 잡혀요 여러분 아 광역 광역에는 고술이에요 할까요? 넵 넵 그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걸리면 잠깐 빠져 빠져 그리고 밑에 쫄 나오면 쫄부터 해주시면 좋고 이병건덕이님 잠깐 빠졌다가 들어오시고 쫄부터 쫄부터 가능한? 아픈데? 하나 남았는데 여기 뭔가 내가 여기가 꼴이 다행이로 꽤 1단? 그 1단? 2단? 4단? 2단? 2단? 1단? 2단? 2단? 3단? 2단? 어 아픈데?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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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하나 남았는데 심지어 안 잡아서 안 잡았어 꼭 달렸는데 보스만 때려볼까요? 큰일 났어? 띠용 와 빡겼다 피가죽 부가 감사합니다 2병 건더기 딜 봐 허비피 추가 추가 감사합니다 히히히히 오늘 진짜 만렙까지 다 찍으시나요? 진짜로? 저는 좀 걱정하겠군요 사실 만렙? 만렙 찍어도 되고 뭐 그런데 오늘 롤 대회잖아요 한 6시쯤에 슬슬 끄고 그거 구경해도 되고 맞아요 오늘 내일 그럼 하던가 만렙인던 대신 랩업을 이어서 하면 침묵해? 내일은 제가 또 시간이 안되서 아 그래? 뭐 한다고 했잖아 원래는 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 그럼 오늘 전팀 다 나오나? 6팀 다 나오나요 오늘? 한경기씩은? 한경기씩 아 진짜 재밌겠네 장군형 나오시겠네 장군 나오니 장군힘들어 장군팀 잘하던데? 장군님 팀이 강퀸님 팀 딴 팀들도 막 다 좋아가지고 일정이 힘든거지 계속 연습 안쉬고 해야될다 그룹님 잘할때 우승하셨잖아요 아아 조언같은거 뭐 해주시고 뭐 누구야? 조언 조언 조언은 제가 옆에서 본 입장에서 나이 제일 낮은 사람이 분위기를 잘 들어줘야되는데 맞아 음 여기 이따 폴가이즈 잘 해주시고 공지이자 가면을 보라 말이다 이 분노가 느껴지느냐 미소 분위기는 철칙대의 형일이잖아요 잘 잡으신데 SP 하세요 병건님 오오 좋은데 나의 은혜가 대상의 전략 여기다 여기 비어있는데? 이쪽? 나쪽 나쪽 한 번 더 와요 한 번 더 옵니다 어 반대다 반대 반대 와 지금 컨트롤 좋았다 오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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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지금 일반 던전은 이거 원패턴인가? 그런데? 하나씩 버리고 막 이런거 하면 엄청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씩 늘어났다 네 늘어나요 올라가면은 볼만하겠는데 영던부터 볼만할거 같은데 이거? 영던부터 이거 볼만한데 이거 아 아니네 2패턴 하나 더 있긴 있네 이게 왜 열려 이씨 살려줘 아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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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꾸만 하꾸만 당일 아니 갑자기 피해 오스 시 척수가 쫓아온다 아 다 잡았는데 나 2승이었는데 딜 이제 피하면서 딜을 한다 누가 주출변이야 누가 주출변이야 아 아 나도 랩업 나도 랩업했어요 저 58 됐어요 저도 55 어 속죄전당이 개방됐다고 뜨는데요 저는 오오오오 어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이게 오시 몇 랩이야 57랩에 열리는 던전인가 보다 선생님 저 무기도 다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좀 휴식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네 끝났죠 네 휴식을 좀 할까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귀환 좀 탈게요 네 어떻게 다시 무기나 좀 더 하나요 아니면 일단 여기까지 하나요 전 더 가도 되긴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안 맞으면 안 맞아도 되나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뭐 동기화 시키면 되나 동기화 시키면 되나 동기화 시키면 되긴 하는데 아 또 해야되니까 그럼 이제 또 그 진도가 뒤로 돌아오긴 하니까 이거 다음에 할 때는 제가 그냥 본캐로 와갖고 그냥 도와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밀어버린다고 네 다음에 할 때는 제가 본캐로 와서 그냥 헬퍼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지 않나 그냥 퀘스트로 밀거면은 뭐 상관없긴 하고 그냥 이 아이디로 와도 될 것 같은데 안 맞으면은 그냥 본캐로 와서 그냥 해도 되고 맞으면은 하고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뭐 어떻게 할까요 직박이 형 좀 아쉽죠 직박이 형 좀 아쉽죠 직박이 형 좀 아쉽죠 그냥 아예 새로 하거나 저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직박이 형도 해가지고 만나도 되고 만나도 되고 대충 레벨 맞춰서 그러면은 네 홍민이 형은 식사하러 가시죠 네 식사하시고 우리도 좀 쉬었다 다시 오기? 그래요 전 그러면은 그냥 직박이 형 네 우리 그냥 우리는 계속 하고 펄이 형 오면 또 한 번 하죠 애매해 아니 왜냐면은 애매해 30분 동안 또 뭐하고 와 나 그래요 저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6시 그쯤 가면 되니까 식사하러 응 그냥 그래요 아 그럼 좀 하고 있을게요 우리는 좀 더 하죠 그리고 화장실 좀 갔다 볼게 아니면은 환수로 54니까 인던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근데 연속 도니까 좀 지루한 것 같기도 인던? 인던 한 번 더? 인던 인던 다들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빡센 것 같은 느낌? 아니 내가 말을 안하는거는 그냥 원래 이런 게임하면 말을 못해요 제가 일단 화장실 아 왜냐면 이거 이거 아련 쾌를 받아가야 되잖아 갓보기님 얼마큼 남았어요? 55 저요? 저 어 얼마 안 남았을 때 생긴 돈 두 번 돌았는데 백 150 남았어요 150 경험치 150 아 그럼 몹 두 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필드몹만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 마리 아 그러면 잡고 그거 퀘스트를 받아보세요 왜 안보이지? 네 집니다 아 아 저는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아 편하게 다녀오십쇼 가보겠습니다 네 시턴도 갈 수 있어? 시턴 끝나지 않았어? 시턴 이건 이번주 아니야 시턴 심사에 에바라구요? 알겠어? 그쵸 시턴 이번주 아니죠 수현 어? 빌드 돈으로 수리한거야 나 지금? 막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왜? 으헤헤헤헤헤헤 어빈 카드 쓴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박아놔 너무 많이 하면 좀 퀘스트 보류 났지 왜? 근데 시던으로 랩업하는 사람 때문에 시던 그거 경험치는 많이 안줬다고 하더라 참 퀘퀘 이거 작가님이랑 아 판스로님이 랩업을 해야지 이게 되나봐 이거 양양님도 잠깐 파탈 해볼게요 아까 맞췄는데 왜 안되지? 이걸 다시 해야되나? 어? 안돼 어? 얼굴이 시뻘같지? 양양님 때문이 아니였나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형님 저 옷이 못찍었습니다 이거 3개 받았어요? 어... 아니요 이제 받으러 가야됩니다 받으면은 여기서 저희 같이 하는거 같아요 근데 이게 퀘스트가 더 빠르지 않나? 아닌가? 인던이 더 빠르나? 속도는 좀 비슷한데 어차피 해야되니까 대장정 퀘스트는 그니까 퀘스트 어차피 뭐 안하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석이전 느낌 아 인던이 좀 더 빠르긴 빠르구나 인던이 살짝 빠르긴 하죠 레벨업은 대장정? 그럼 대장정 좀 하다가 또 인던 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해야겠네요? 저기 시초자의 권좌? 내가 고..잠깐만 이거 다시 해볼께요 맞겠네? 바뀌었네? 어 시초자의 권좌 맞죠? 아 이거를 아마 저기 뭐야 판스론님이 받으면은 될 거 같애 왠지 뭐가 멈춰있거든 어 왈랩 찍으면은 저희끼리 레이드 한 번 가시죠 아 좋죠 직박이 형님이 자 오더 가능하시니까 레이드 갈 수 있을 거 같애 10명으로도 갈 수 있잖아 그죠 10명으로도 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면 돌리기 레이드가 될 거 같은 음 그러니까 재밌죠 저는 일단 아닐테니까 그쵸 아 범인이 아니다 아 범인은 아 10명으로 가면 좀 빡십니까 한 명 벌려 움직이고 있었는데 퍼센트가 많이 나서 그런가 한 명이 움직여도 열하운 명이 때리고 있는 거랑 아홉 명이 때리고 있는 거 차이인가 매주 스트리머 공대 모아서 레이드 가는 파티가 있는데 거기서 알버토님 맨날 누우시더라구 아 누워요? 단풍펀치인데 아이디가 단명펀치라고 맨날 눌리잖아 아 그래요? 아 내가 눕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아예 안쓰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거의 버스라서 여기 있는 거 안눌러 아 북회로 일방 한번 가보는 거 재밌을 거 같은데 시간 마시간 아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 가면은 거의 그렇고 금딜이면 욕먹을 확률 100% 금딜이 어려워요? 근데 무빙하면서 하는거 보니깐 잘하는거 같던데 레이드는 계속 막 슉슉슉슉 피해야되는게 많은데 금딜이 시야가 좀 좁아지다보니까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요 잘하는 사람들은 안그러는데 초보자들은 많이 못해요 그런게 있죠 그쵸 하지만 어떤 재능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 빨리 빨리 가고싶다 옥냥이도 만납 찍어주고싶다 직방위원 막 지금 욕하고싶은데 결과물 보면서 욕하고싶어가지고 심술나신거 같은데 옥냥이도 한번 보고싶은데 옥냥이 피하는거 옥냥이 한번 찍어 아 좀 찍어주고싶었다 진짜 여기 시초자의 권자 크리스티 하러 왔는데 이게 드라카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세워보겠습니다 드라카? 근데 저도 해야되는데 이거 안가도 되죠? 나도 가야돼? 설마? 우리는 한건데 같이가서 같이 해줄거야? 그럼 우리도 경험치올라 우리도 경험치올라 그래 할것도없는데 그 일 드라카 어어 차차 여기 2층에 있네 2층에 나 충산님 따라가야겠다 아 풍영! 풍영하자 풍영 풍님이랑 좀 뭐 안하시던 분들 다 모시고 한번 쌍배님도 오라하고 다 해가지고 좋네 아이템내면 나던지 우리끼리 들이박는 느낌으로 한번 가면 재미있을거같은 아 뭐 좋지 범인찾기 어우 더 걸리네 절 아십니까? 어? 없어 이게 3개 그 3개까지 받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어 그럼 다시 이거 동기에왁 다시 한번 해야할거같은데 여기 왔는데 이미 해가지고 아 3개 paid 아원 량이요 월량이 ㅋ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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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도님은 에이스지 김도님은 영웅 옳긴 했을텐데 어, 저 세개 받았습니다 오케이 역병의 의회, 선택받은 자의 남자 오케이 아, 도형이 피지컬이 좋아, 보면 롤 할 때 아마 이쪽, 우리 있는데로 오면은 같이 뭐 할 수 있을거야 김도님 16단 쇠기도 깨셨다는데요? 16단은 저도 못 깼는데 16단 쇠 오지? 원래 예전에 오버워치 엄청 좋으셨어요 오버워치 막, 겐지 막 이런거 게임 엄청 잘하심? 게임, 게임 잘하심 괸을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방송중을 거의 못하고 가네? 도배에 깨지게 어, 잡고 있으면은 갓보기님 오면은 같이 함 거의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괸장은 저의야 12시간 걸린다고 좀 적당히 하다가 한 번 더 모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하 어헴 뭐야 이거 봐 오우씨 뭐야 아, 무도회 재밌겠네 무도회 재밌겠네 시끌벅적 하겠네 무도회 무도회가 뭐야? 그러면은 한 명씩 본캐 투입 공략만 되는데 빌 때문에 못 잡는거면 공략은 모르고 가야지 이미 죽거든 이미 죽거든 공략은 모르고 가야지 이미 죽거든 아니 거기서 처음에 알려줘도 잘 뭐가 뭔소리인지 모르면은 막 삽질하니까 알려는 주고 해보면 될거든 공략을 여기 서갖고 도와주시는데? 네 여기 계세요 호위대 계세요 도련님 도련님을 수호하기 위해 도련님 수호자 계세요 고지에 폭발물 설치 이거 해야되는데 고지에 폭발물 설치 그저 설치해야되죠 이거 저기에 여기 설치 한 명만 하면 되나? 어 됐다 아 에드온도 깔아야돼 DBM농거 깔아야돼 안깔고도 잘하긴 하던데? 신기하던데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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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가야돼 아 깔아줘도 몰랐어 그래도 깔아야되지않나? 아 두번째 두번째 고고 오케이 BBM이랑 데미지 미터랑 그거 두개면 될거같아 위크호라 이런거는 나중에 고고 자기가 하고싶으면 제가 보니까 그 헬켈리? 헬켈리랑 딜미터기만 하면 돼 아 헬켈리? DBM이라고 그 뭐지? 그 뭐 이제 피하세요 뭐 이런거 뜨는게 있단 말이야 그거까지만 하면 될거같아 앞에 구역질 피하세요 막 이런거 알려주는게 있어 어 오 56렙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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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미치겠나? 어 성지기야 그 마루를 점령했다 소울에 들판에서 만나지 오카이 이거 병사 뭐 집결 뿔피리 밑에 부는거 또 병사 집결 8명 예? 근데 확실히 편하긴 한데 DBM은 나도 에드온 많이 안쓸려고 하는 편인데 DBM은 있어야 되는거 같아 뭐 그렇지 않아요? 다른건 없어도 되는데 DBM DBM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건 없으면 공략 택틱을 좀 훨씬 수월하네 근데 처음에 뭐 못보는것도 맞는데 그래도 다 돌려고 하다보면은 다지니까 아 아니면 노인님한테 착한공대장 저희도 다 저희끼리 가면 착한공대장 되죠 악한공대장 시허시 하면서 잡는걸로 하는거죠 공대장 없이 가는거죠 공대장 없이 그쵸 원탁빙 직박이형은 악한공대장 악해요 하하하하 아니면 그냥 정혜원 4명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합지졸이다니 아 우리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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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알벨을 때리는겁니까 먼저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언제든 내 칼에 명령을 내려라 약점을 보이지만 자비를 베풀지마 흠 아 뭐 받았느냐 이거 맞아요? 알베르 때리는거 있어요 퀘스트? 네 다있네요 장군 알베르 알베르 알베르? 아 알베르스 아직 아직 이병 건더기님 아직 안 알베르스 처치 고고 어 때렸다 이거 어 종수 종수 시작했어 고고 흐흐흐흐 종수 종수 시작 이거 뿔피리 불면 뭐 되는데 아 그럼 누가 오는건가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면 돼 어 근데 이거 뿔피리 불었더니 막 우리 병건 제1검님이랑 수입협들 갑자기 나타났어 빙단뿔피리 조직 깡패야 뭐야 이거 유병건 조직 깡패 피리스토리에 응해서 병건 제1검님은 작년에 그 와우 클래식할 때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스트리머입니다 아니야 돌속이동해지니 돌 돌덩 돌덩 한결같으시다 침창민님 56이라고? 56 됐어요 아 한번만 뭐 오늘 못해도 한번만 더하면 무조건 만나면 어 거기다 너놓고 잤죠 너놓고 잤죠 너놓고 잤죠 자 안넣으면 안잡니다 잠이 안와요 안넣으면 마일드락저스가 내게 죽냐는 교란다 자 우리 병건 제1검님 피리 부시는거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팀투부에서 이거 퀘스트 다시 주나? 마크가 떠있지 어? 왜이렇게 멀어 저기 여기 날아갈까요? 여기 퀘스트가 있는거 아냐? 가져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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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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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건 제2 태까지 찍기 1번 퀘스트하고 1번 퀘스트하고 배돌아지 레이드가면 너무 그냥 5인 인던만 가도 일단 재밌을건데 봉수랑 옥냥이도 같이하면 더 재밌겠다 1당 100 1당 100 하러가는거에요? 어 1당 100 맞아요 그죠? 하고 마침 요거 새도 있으니까 찍어놓으려고 음 저 먼저 찍고 내려올게요 거미에 갑시다 저도 아 14시간? 근데 신던도 6명 갈수있나? 잘 모르겠네 쬐기는 안될거 같고 당연히 아 여기 좋은거 있네 여기 마을 있네 아 던전은 무조건 오손도손 뭘 보았는지 말해보게 뭘 보았는지 말해보게 어? 여기 한입알 살아요 하하하 뭐야 얘 어 여기 정수 배에서 메롱하고 있다 배에서 메롱하고 있는데 배에서 메롱하고 있는데 어 뭐야 와 가운데 가운데야 가운데 아 롤링스턴지네 무력으로 돌파하는건 무리야 이렇게 된 이상 전략을 바꾸지 죽은척해라 지체인줄 알면 신체를 재활용하러 수집해갈거다 어어 출발해 내가 이목을 끌어주지 단별의 배신자들아 잠깐만 저 아직 안죽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을거 같은데 아 어그로 어그로 끄는동안 시체로 변해서 안에 잠입하기 어우 이 와중에 스토리 다 파악하면 돼 자 그래서 트럴 죽은척하고 누워있죠 메빅스 나중에 또 적으로 만나겠네 그죠 어 뭐야 어 털면서 어 야 이거 툭툭 어 어 이 연출 아 안죽은사람있어 얘네들이랑 또 다같이 또 싸우나보다 하하 듣고 있습니다 탈레스 어 얘는 개잖아 승천해보루의 애들이잖아 누가? 여기 불망자 탈레스 승천해보루에요? 아니 아니 퍼를 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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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은 승천해보루 애들이잖아 어 맞네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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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같이 갇혀있는 애들인가? 뭐하다 왔죠 잡혀왔대 아 승천애들이 잔뜩 잡혀왔대 승천애들이 잡혀와가지고 종수화되고 있는 작업화 안타까운 물이죠 종수화되는거 뭔지 안하면 돼 진짜 진짜 악당들이네 승천이 보루에 있을때는 생각좋다 못했던 그죠 생각이나 했을까? 이거 이거 감옥 열어야되나 아 이거 지금 어 킨시하나 종수도 여기 종수도 빨리 구출 우리가 구출해줘야 할수도 있어 종수도 종수 어쩌면 승천자일지다 너무 후진아 진짜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다져 너무 딜이 안돼 상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저기 뭐 하나 남았다 저거 하자 강력이 좋아 강력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안팔리죠? 우리 그 저기서 뛰어 뭐 의사 하이빌 처치 이런거 떴습니까? 네 네 가시죠 어 아 나이트페이 하면 그 악템은 어디에요? 나이트페이 안 합니 SPD 아 맞어 사냥 그거 갖다 꼽던데 후기장 사냥 사기던데 아 악태는 카리아나 후기장 악길은 그게 그게 갈라지는게 너무 슬프네 갈까요? 일로 가는거 아냐? 일로 가는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야 여기서 뭐 뭐 한다 튀긴다 에어프라이어기다 그거 뭐지? 그거 나이트페이 하다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오래걸립니꺼 엄청 엄청 힘드네 뭐야 이거 이건 예상시 못한 결과야 아 령 천개만 오리보스에서 하면 됩니까? 근데 그거 뭐지 그거 뭐 0 등급이 1로 바뀝니까? 침팡맨님 내일 그러면 와우 우리 뭐 하는걸 안하는거죠? 공식적으로는 저녁에요? 저녁에는 하죠 제가 말한건 점심 말씀드린거에요 내일에 이어서 하자 할때 어? 7시에는 돼요 저 아 아니 원래 오늘 만렙을 찍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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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7시에 만렙 던전을 가자라고 했었는데 아 안되죠 그게 안되죠 어떻게 할까요? 안랩 던전은 안냈는데 와우는 한다는거에요 아니면 할수도 있다? 일단 오늘 레벨을 끝나는걸 보고 결정을 같이 하시죠 아 좀 별로 안남았으면 진행하고 아니면 그냥 안하거나 딴거 하고 그게 나을때 어어 재봉사가 사네요 여기 호잇 나 따르당기네 에어프라이드 승존자찾기 승존자찾기 이게 왜 없어 나는 완..완료하는거 완료하는거야? 저도 주목 아 아 네 떴세 이거 카리안 장비찾기 이런거 하고 계신가요? 아닌가? 카리안 장비찾기? 아 여기 이제 완료하시면은 완료하면 나오걸 이 잔혹행위를 보고 굿거린 맛술이야 당신을 어떻게 믿죠? 아 영애가 초기화되는구나 바꾸면 믿든 말든 니놈 자유다 스티치 플래시의 짓거리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내가 조물애기들을 잡을테니 시선을 끌어다 마일드락스는 다 이렇게 피에 굶주렸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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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안 장비찾기 이거 누더기 병력 15마리 쳤지? 네 그것도 있고 랑 뭐 이거 투창은 그냥 때리는 여기서 이거 클릭하세요 바퀴 옆에 어떤거? 와 이거 초급이 뭐야 이거 이왕걸린다 이왕걸린? 저 에어프라이어 얘기 드리니까 생각났는데 뭐하나 폭로해도 됩니까? 아 폭로해도 됩니다 그 종수형 지금 사는집 이사간지 한 2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2-3년 제가 집들이 선물로 에어프라이어를 선물해 드렸는데 아직도 안 뜯었나? 얼마전에 얼마전에 전화 오시더니 야 니가 준 에어프라이어 처음 써봤는데 좋더라 이러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살이 안빠진다고 살 빠졌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아 니가 준 에어프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이 안빠진다? 아니 맨날 집에서 밥을 안해먹고 배달음식만 먹으면서 아 살 빠졌으면 죽겠다 이걸 2년째 그러고 계십니다 아 게으르다고 디스하신거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런데요? 어 저한테 얘기하시는건가요? 그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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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종수를 빗대서 날 돌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돌리는거보다 좀 더 강하죠 매기는거죠 어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 하하하하 배워야되요 그죠? 하하하하 한번 지금 못읽어 내일 짐창민님 그 저녁때 웬만하면 와우를 하죠 왜냐면은 우리 만렙 오늘 찍고 감질나죠 좀 어? 60렙 딱 찍어놓는게 좀 속편하죠 감질나죠 아 아니 오늘 만렙을 찍고 내일 원래 뭐 같이 뭐 인던을 하던 재밌게 놀자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갑보기팀이랑 승우아빠님이 같이 가시는 레이드 25명 일정을 바꿔놨대요 뭐라고요? 아 바꾸면 된다고? 아 바꿔놨대 이미 아 바꿔놨대요 근데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 아 그럼 하 저녁에 하죠 저녁에 하죠 아 좋다고 바꿔놓은 김에 하는게 좋죠 라고 굉장히 부담스럽네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아까 그 그 저기 뭐야 갑보기님 레벨을 보고 안될거 같다고 했는데 56이니까 오늘 57 58만 하면 내일 한 두시간 하고 딱 하면은 어차피 만렙 할 수 있거든요 아 그쵸 오늘 다 못찍어도 그쵸 그래서 괜찮을거 같은데 그게 안되면 저녁에 나머지 공부해와 알아서 익심을 만들어 올게 어 알아서 스토리 진행 그럼 쭈형은 어떻게 되죠? 쭈형은 나중에 우리가 도와주기? 쭈님이 레벨이 제일 높아 지금 58이꺼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 좀 진행해도 되네 어 근데 퀘스트 라인만 같이 못하고 아 근데 그 퀘스트 라인을 같이 못하면 인더넛 같이 못간다고 아까 또 누가 그래가지고 아 맞어 대장전 그거 또 진행을 안하면 또 못할 안하면 또 못할 난 얘기를 또 들었어 여기 퇴화한 재생명체 이거 밑에 클릭하는거 10개 있는거 같은데 굉장히 많네 쟤 피해서 하는건가 보다 쟤 할라스 일반 던전도 못가나? 모르겠어 대장정 안하면 그냥 아무 데도 못가나 아니면 찌리닝 하면서 다 열릴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 뭐 여기 뭐 있습니다 얘는 아니죠 할리스는 아직 잡는거 아니고 이거 밑에 클릭하는거만 하면 되네 하고 저 쓰러진 키리안 수습 한마리 남았는데 저도 쓰러진 애 하나 하고 안돼요? 대장정 안하면 내일 인덤 같이 못가? 그러면은 침착맨님이 우리랑 인덤을 오늘 만넵을 찍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네 대장정을 하는게 더 중요하네 내일 만넵 인덤을 가서 놀라면 인덤보다는 대장정 위주로 해야되네 대장정을 한 번 해야되네 대장정을 해야되는 이유가 성향계단을 한 번 다 뚫어가지고 골라야돼서 그런가? 아 아마 이거는 될거니까 진행한 지역 그니까 여기 말드락서스까지의 인덤은 한 레벨이 맞춰지면 할 수 있는데 아 뒤에 공간수비나 레벤드레스인가? 그 다음 소속 인더는 못간다 아마 이렇게 될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뜨거든 여기 이게 뜨긴 뜨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해당 뭐 여기랑 여기 뭐 퀘스트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떠가지고 오케이 그쵸 그러면은 지금 코우와 코아 데려가기 코우와 어 코우와 저기 북쪽에 있네요 코우와 코씨? 코씨네? 아 대장정은 금방 밀려면 마음먹고 밀면 금방 밀 수는 있는데 주호민 작가님 또 같이 밀어야 되니깐 병건제일검님이 완전 다 알아 이거 완전 다 알아 어디서 완료 이런거까지 따라다니면은 쭉쭉 되긴 하는데 빠삭이야 빠삭 완전 빠삭이야 어 왕골님도 잘 알아 왕골님도 어꼬 막 그런데 아 메빅스 여기 있네 여기 말드락서스까지 있던 4개만 돌아도 되죠 되는거면 탈레스 탈레스 선글라스 쓰고 있네 이거 지나가는건가 탈레스 이거 지나갈 길이 필요한데 탈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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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스가 대박 그 다음에 방벽 파괴 안녕하십니까 재생된 천무관 누르면 되나? 때가 되면 승천하실겁니다 이거 했어요? 재생된 천무관 했어요? 탔어요? 네 사실 이거 독가스 맞을때 이거 방패 키고 맞으면 되는거같아 아 그러네 이거 뭐야 로봇인가 아 근데 내일 당장 즐길거리가 있냐 없냐때문에 아 왕골이 들어가가지고 맨날 천무 스테판이라고 아지? 그 천무 스테판이 알죠 히얼다나 아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나는 탈데미다 탈데미다 죄송 천상 천상 천상지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한무 스파게티가 아니구요 천무 스테판이요 스티치 플래시 님이 돌아오시면 나 마이클 엑스가 당신의 연구를 완성했다는걸 아실꺼야 키란의 욕실은 궁극의 피조물을 만들어냈으니 마이클 엑스를 잡아야돼 그따 오늘 여기를 다 밀긴 밀어야 돼 찰엑스 마이클 엑스 마이클 엑스 마이클 엑스 음흠 음흠 찰엑스 마이클 엑스 마이클 엑스 마이클 엑스 아 근데 이 마이클 엑스 갈까요? 네 그렇지 안되면 무작위 전장 누군이 미니스 알 깨맞 uber 잔깐 에치지마라요 헵치지마라요 어 이거 이거 종수 조종한다 가자 우와 와 진짜 듣고 있습니다 제 킬리안 동포를 믿어주십시요 안전한 곳으로 이번약 정당? 한 번은 치유 아 이거 불 뿜는거 와아 멋있다 갇자는건가보네 아니네 뒤에 또 오네 어 뒤에 저 갑니다 와아 미쳤다 세 명 세 명이요 아 왜 웃기네 이 놈아 꼴박 즉시 이동 꼴박 이 놈아 여기에 한 다음에 저 남자 힐리스 쟤를 왠지 잡으라고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여기서 100%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힐리스 처치 나오죠 왼쪽 힐리스 저요? 예 힐리스 처치 떴어요 죽이죠 종수 종수부대가 간다 근데 얘도 종수 종수대 종수 아니 이건 직박이요 이 놈이 신체 부인 아 뭐야 어 이거 배 뚫구나 레이저 배 뚫구나 박대김 박대김 종수가 돼 옛날에 박대박 아시죠? 박대박 박대김 아 세결 맞대 막 1대 0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커앗게 어깨 이렇게 타고 있는 거 보이죠 ㅋ ㅋ ㅋ 어어 전력질주 오옹 아 여기있다 얌전히 잘있네 고옆네 난 독이 듣지 않는 몸이라네 즉시 히메론 거미의 감시도 전망돼서 열망자 탈레스를 비롯한 다른 인류가 합류해야 됩니다 피조물 짬뽕 좋아하게 생겼다고 아 피조물이 피조물 짬뽕 좋아하게 생겨 짬뽕이 아니에요 차돌 짬뽕이에요 아 여기서 이제 그거 앵졸은사 타고 절로 날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존재의 존재의 현현 해야 하잖아요 존재의 현현? 그게 뭐죠? 이거 아닌가? 존재의 현현? 어디로 날아가요? 오우 57 여기 시초자의 권자로 가면 되는거죠? 시초자의 권자의 퇴검 1번 그 화재의 중심 먼저 아 화재 중심으로 저쪽아 아니 존재의 현현을 하라고 되는데 왜 안될지? 어떤거? 잠깐만요 존재의 현현이요 저들을 왜 유인하세요? 어 뭐야 이병건덕이는 진행중이 아니래 화재의 중심 뭘 완료를 아직 안했나본데? 여기 뜨는데 왜 안돼? 거기 뭐 큰애 눌러가지고 뭐 하고 말걸고 뭐 이런거 다 해보세요 아 얜가보다 아 아 리롤 버그 났데? 어 아닌데? 여기 아 밑에 이거 새도 찍어야겠다 여기 진짜 이거 안찍었냐 이미 춤을 추는군 할리스 처치하고 탈출해야되는데 동기화 때문에 버그 났데 뭐 어 제접을 하.. 따라와보세요 아 버그 났나? 멀리 갔다가 다시 오면 된다 멀리 갔다가 다시 오면 된다 오케 새해를 찍어야 돼 다시 고고 동기할꺼야? 아 일단 이거 한번 해보고 어 있나 이제? 아 있다 어 그러네? 없어.. 얘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 혐오스러운 장악하며 보호할 일이라도 아 이제 시초자의 권자 나는 파이라즈님께 보호한 후 화재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완료하고 여기서 그 새 비행조전사 찍고 내가 쓰는 전설을 두 눈으로 보고 싶 이동하면 될꺼야죠 싸늘한 보루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싸늘한 보루 싸늘한 보루 이제 날라가면 되죠 어? 맞아? 아 싸늘한 보루 리쿠토는 거 완료했으니까 저쪽으로 미리 좀 가 있을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야 이런 것도 다 아시네 감사합니다 경치가 이 아트가 쯧 쯧 요즘 게임이야 요즘 게임 요즘 게임 요즘 게임 같애 쯧 으흑 으흑 가방정기 나중에 한번 할게요 죄송 요즘 게임 맨날 게임 따로 있나 아 유저하기 나름 이제 요즘 게임 미친 아 에이인 선수님의 사연이 우리집 와갖고 막 사인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막 열 살 막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창피해갖고 막 저 아줌마 사인 안받겠다고 막 숨었는데 그래요? 어 인성이 그때부터 빠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게 후회가 됐네요 아니 어릴때라 모르니까 그게 맞아 어릴때는 그래 어린가수 좋아하니까 약간 그 맞다니 좀 그러네 아이고 잘 몰라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 어렸을때는 원래 그래 부끄러워서 응 맞아 부끄러운것도 있고 막 막 하면 막 관심 보이면 저 그러지 아 우리 역병물렛지 열렸으니까 58되면 고통의 투기장이 열리나보다 자연스럽게 3개 남았네 3개 그 지금은 확실히 빠왔는데 그때는 어렸을때 아 뭘 지금 뭐갔다 박힌 괜히 좀 빠왔단 얘기 침창민님 하셔가지고 또 아 괜히 내가 빠왔네 내가 인성이 내가 빠왔어 아 왜 빠고 그러세요 자꾸 마음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자 그러면은 충치사냥꾼님 걸어서 가셨어요 날개로 가셨어요 저 저 이거 거기에 무슨 날개 하나 찍고 그냥 멧돼지 타고 왔는데요 아까워요 여기 거기에 그거 새는 찍으신 다음에 그냥 걸어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재밌어지네 와우가 역시 좀 이렇게 해야 재밌어 그 직발경도 좀 마음이 못생긴게 비난하고 흘란해야지 기뻐하고 이게 이것도 중독입니다 안좋아요 이게 서로 칭찬하는걸 즐거워하셔야죠 그니까 조직의 모든 어른으로서 칭찬한번 해주시죠 칭찬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예 비난하는거 너무 좋아하지마시고 아 저 비난하는거 안좋아해요 생기가 돌잖아요 목소리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가 막 금방 이게 한 명씩 그럼 돌아가면서 칭찬 릴레이 한 분씩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칭찬 일단 칭찬맨님 먼저 하겠습니다 솔직히 와우를 하신다고 할 때 도련님 와우하는거 많이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와우 안 느는데 아 걱정하셨구나 오냐오냐 키워서 이거 오히려 망칠을 걸 것 같다 솔직히 그런 생각 했거든요 충분히 그런 우려 있을 수 있어요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웬걸 오히려 잘해 그렇게 배워도 잘할 사람은 잘한다 그런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 번 하게 됐어요 재능의 영역이라서 그쵸? 에 그리고 갑보기님 같은 경우 굳이 오늘 이 노루 만렙을 안 찍어오고 자기의 만렙 컨텐츠 와요일이기 때문에 그쵸 자기의 만렙 컨텐츠 쐐기나 이런거를 돌면 훨씬 더 뭔가 캐릭터도 세지고 이득이 많은데 굳이 와서 같이 참여해주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다 와요일은 뭐야 원래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와오는 일주일의 시작이 목요일이예요 아 그때 리셋이네요 뭐 이런거 다 리셋되는 날 아 아 그러면 이거 이 그 손실 안나게 이 날은 다 돌려놔야되는 날인데 그치 숙제를 이제 미리 해놓으면 좋은 날인데 여기와서 이렇게 하는걸 보면서 크아 역시 인성이 빠지 않았구나 이런생각 대단하네 참 아 원래는 빠한줄 알았는데 아냐아냐 아냐아냐 무슨소리야 아 감사합니다 아 왜 인성이 빠왔어요 이렇게 꼬아서 들어 아 칭찬하는데 칭찬도 칭찬을 못 듣네 아 칭찬 불편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게 감명받았어요 응 어 왜죠 칭과도 돌리시고 와우도 돌리시고 막 여러가지 돌리시잖아요 자 작업자님들 치과가 돌린다는 비용보다는 운영한다고 그쵸 예 무료시설인데 뭐 작업장이 뭐 작업장이야 뭘 돌려 돌리긴 세탁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는거 정말 몸이 두개여도 바쁘시겠다 생각했는데 칭과를 이제 부원장님 이렇게 모시는걸 보고 치과는 부원장님 돌려도 와우는 직접 하시는구나 아니요 칭찬이에요 칭찬 왜냐하면 와우는 스트리머기 때문에 부주를 돌리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사실 근데 치과는 치과는 합법적으로 부주 가능 의료인으로 등록만 하면 진료 가능 마인드가 많이는 아닌데 조금 못생겼네요 이거는 부주를 돌린다는 생각이 좀 그래서 그런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이죠 그리고 침착맨님은 이제 새해를 맞아서 뉴 침착맨으로 거듭나면서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감명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구 침착맨과는 다르다 지 멋대로 항상 물어보나요? 지 멋대로 하던 침착맨은 이제 없다 이제 아니지 근데 저 이상한거 됐어요 갑자기 이상한거 됐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아 저거 그거는 애완동물 포켓몬이에요 포켓몬 아 그것도 있어 포켓몬은 진짜 한번도 안해봤는데 사는 사람도 있던데 침착맨님 포켓몬 잘하시잖아요 그럼 좋아하겠네 왁캔몬까지 한다면 금상첨화 자 일단 어 여기 풀이 있네 하는사람 재밌다고 하던데 아무튼 칭찬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칭찬을 좀 해보자면 네 하나씩 부탁 좀 드릴게요 기분좋아 오케이 한번 네 또 이제 우리 또 직발기형님 또 아 저부터 네 감사합니다 어른으로서 그죠 사실 조직의 분위기라는거는 우리나라가 또 나이 문화기 때문에 연장자가 만드는거거든요 근데 막 우리 배돌아지가 막 서로 막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같이 즐거워하고 뭐 잘된 일이 있으면 다같이 슬퍼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든게 저는 이제 또 칠팔년 형님이 또 만들지 않았나 아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막 다녔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청자 입장에선 그게 또 그쵸 우리가 잘못됐을 때 다같이 막 비웃었을 때 시청자가 5천분 6천분이 함께 즐거워하는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웃음 창출 웃음에너지 창출이 대단하다는거 칭찬이에요 지금? 네? 아 지금? 그니까 스트리머로서의 역량이 뛰어나다 아 아 불쾌하신거야 지금? 아뇨아뇨 뭔가 최고의 칭찬이에요 스트리머로선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이런거 잘 모르는거 있으면은 좀 잘 많이 알려주신다 와우를 할 때 이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좀 폭죄겨볼게요 제가 방송 끄고 한번 이게 뭐였나 아무튼 좋았고 그 또 이런 어떤 좋은 제안같은거 뭐 같이하자 뭐 어떤 뭐 그 외부 뭐 키크론이나 뭐 이런거 있으면 또 즉시 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또 추진하는 추진력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하 이 목소리로 네 뭐 아직 못잘난가요? 더 할까요? 그리고 또 어 또 이렇게 또 그 지상척의 아빠라는 타이틀 누가 만든건지 모르는데 그만해 나 이제 됐는데 네 근데 그 그거랑 이미지랑 다르게 가정에 너무 충실하죠 아 주말에 항상 아이들과 보내고 아 맞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냥 따로 갓보기님 같은 경우는 참 뭐라고 해야되지 대단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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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전반적으로 대단해요 배울 점이 많고 저도 좀 곱씹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니까 이 분이 어 배려심이 배어있어요 배려심이 뭔가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밥을 먹거나 하면은 꼭 그런거를 이제 그 하더라고요 같이 그 같이 그 거치페이를 하려고 하다 한다던가 아 형이 사지겠다고 그냥 먹고 그냥 막 나갈라고 할 때 아 조용히 와가지고 아 이거 이거는 보태라고 아 인성이 그니까 방송적으로만 빠왔지 실질적으로는 아 훌륭한 천년이다 훌륭한 천년 아니고 작년이다 훌륭한 작년 대단한 친구에요 이런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해야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방송적으로는 이제 컨셉상 그죠 좀 웃기고 해야되니까 웃기고 해야되니까 웃기고 해야되니까 진짜 그런게 진짜 있어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컨셉플레이에 능하다 그니까 그 프로레스닝에서 보면 있잖아요 악역 악역이지 칭찬하는 시간 맞죠 맞아요 실제 실질적으로 만나면은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 덤데미가 이렇게 진중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진흙 더미 클릭해가지고 해야됩니다 얼마나 훈훈해요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하니까 아 너무 훈훈하네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겨울인데 우리 만나면은 항상 요걸 좀 하죠 요렇게 릴레이 누구와 만나든 해야돼 뭐 주호민 작가님도 그렇고 다 옥냥이도 만날 때마다 너무 좋은거 같아 주형 아까 사실 그 막 피하는거 있었잖아요 예 못 피했을때 그 단발마가 나올 뻔했어 저 저도 모르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못 참았으면 어떤 식으로 멘트를 했죠 딱 죽었다 지금 하 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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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았다 저도 칭찬해야되니까 저도 아 참았다 참았고 가까스로 이왕무고 그리고 주 주호민 작가님도 칭찬하고 싶은게 아 바로 사과를 하는 모습 아 좀 멋쩌고 하시더라구요 되게 이거 누른 다음에 무슨 자기 슬라임을 눌러야되는거 같아 심연하겠어 이걸 누르고 자기 따라다니는 슬라임을 눌러야될지 올라갑니다 아 그냥하면 안올라갑니다 아 이게 왜 언제부터 따라다녔어 아이 깜짝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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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슬라임이 되게 멋있네요 이거 언제부터 아 이씨 깜짝이야 슬라임 이거 언제부터 따라다녔어 하하 하하 그 키우시는거에요? 어 슬라임? 아 쓰다듬 쓰다듬 음 또 있어 마지막 하나 됐나? 전후 완료 아 저 쓰다듬질 않았네 그럼 여러 번 계속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번 쓰다듬는데요 아 저 이런거 보면은 참 집중력이 좀 빠왔죠? 하하 왜 자꾸 왜 자꾸 빠왔다는 표현을 쓰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꾸 누가 연상되게 하려고 일부러 약간 프레임 아닙니까? 아니 아니 여기 무슨 대가나 교활한 코림 처치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다 이거 교활한 코리안? 여기도 있어요 짐창미님 그거 클릭하는거 아 여깄네 고맙습니다 어우 쟤 그 그 뭐야 질법이 엄청 커졌다 교활한 코 코림 저기있다 이녀석 코림 여기가 어디라고 교활한 코림 여기가 어디라고 교활한 코림 퀘스트 퀘스트 완료하면은 되는거 아닐까요? 응 야 가 왜 자꾸 따라와 하나 더 있네? 이거 뭐야 아이씨 한 번 남으신거 지금 한 번 더 쓰다듬어야 될거 같은데 뭔가? 한 번 남았네 아 하나 더 남았네 아 죄송합니다 완료 가늠이라고 떠있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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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더 남았네 아 이제 완료된건가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아 너무 나보다 커졌어 아 뭐 깜짝이야 어우 주가경님 벌써 가계시네요 음 음 뭐야 어디야 음 저기 길을 잃었어요 얘네가 막 다 절로 가네 아 이쪽으로 가나보다 아래로 아래로 아 아 죄송합니다 원 원 원 원 원 원 원할머니 부쌈 원할머니 부쌈 먹고싶다 아 옛날 학생때 제가 원할머니 부쌈 그 안산에 원할머니 부쌈 있었는데 학생인데 만원씩 각출하면 진짜 배 터지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 만원씩 걷어 보통 이제 못내는 애들이 있는데 그날은 다 걷친거에요 만원이 어 그래서 다섯 명이 모이면 오만원이잖아요 미친거지 원래 다섯 명이 모이면 한 삼만원 사만원 모여야되는데 그래서 간도 크게 아 지켰어? 원할머니 부쌈을 가자는 얘기가 나온거야 아 그래서 원래는 비싸서 잘 엄두를 안내는 건데 학생인데 그래서 원할머니 부쌈을 갔어요 다섯 명이 딱 폈는데 보쌈이 뭐 그냥 대충 뭐 3만원인가 4만원짜리 있는거죠 그거 주소했는데 너무 적은거야 어 당황을 하기 시작한거야 이제 나락으로 향하지 않게 와 배부르게 먹을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그거 먹고 나오는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안좋았어 아 그 진짜 다 서로를 막 서로에게 막 불만이 있어서 근데 차마 말은 못해 하 이게 참 또 생각이 나네요 원할머니 하니까 그것은 너무 비싸 그렇게 할머니 욕을 마음속으로 할머니 욕을 조금 줬다고 예 할머니 왜이렇게 손이 짜냐고 근데 막 서로 막 말을 안해 그게 좀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거죠 공포군을 추출문 어 어 들어간거 아닌거 같아 아 이거 맞춰서 오시는거였어? 아 맞춰서 오 그냥 나 옆에 계신줄 알았어 당연히 같이 해도 되죠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여기서? 이거 왜 안돼요? 공포 그늘 추출물 그거요? 그럼 여기 옆에 있네요 톱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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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톱니 아 이쪽 아닌데? 아닌데? 아 밑에 톱니 아래 톱니요 조그맣게 마지막 한 점까지 원할머니 보쌈 뭐고 이런거 있는데 틈 통통 톱니 아 들어왔쇼 아 뷔페의 달콤한 향기 이거 아닌가? 뭐지? 딴 데 가는건가? 여기서 뭐를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읽어.. 읽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스트라다마 후장님께 바칠 물약을 완성할 수 있다 공포 그늘 추출물 뭐 저런거.. 저런거 아니야? 저기있네 불타는 추출물 뭐 이런거 아닌가? 아닌가? 아 일로 내려가가지고 저기서 하는건가 봐 저 밑에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뭐 동그라미 뜨네요 내려오니까 남쪽 한참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 빨리 갈게요 아 여기네 여기요? 탕? 어어! 어어! 아 여깄다 이거 오시면은 이거 잡으면 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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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비스를 들고 있었어 못났다 못났어 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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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아니 채팅창에 그 원할머니 보쌈 할머니 얘기가 나오니까 또 또 어떤 할머니 인성 빠 안내라고 하셔가끔 아아 아 뭐야아 아아 아 그런 표현 배우지 마세요 아 그런 표현 배우지 마세요 어 보쌈 먹고싶네 보쌈 먹고싶네 응 보쌈 먹고싶네 보쌈 김치가 진짜 맛있네 어디요? 보쌈 김치요 아아 김치 원할머니 보쌈 김치가 또 맛있어 근데 이제 좀 그 복구 됐나? 배달음식 다니나 이제? 지금 저도 좀 알바로 배달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 하지 말라고 막 문자하고 막 그거 막 지나가면서 하는거? 그냥 라이더? 지나가면서? 네 가는 길에 하는거 그거? 아 그거 쏠쏠합니까? 어어 어 투로 모셨다 하면 되게 쏠쏠하네 가포기님 그거 그걸로 하는거죠? 그 오토바이 아니 아니 차로 차로 아 그 저걸로? 아 차로도 도보로도 할 수 있어 그 오토바이로 하면은 기름값이 덜 들어가니까 좋은데 그 추워서 못하겠더라구요 아 그치 요즘 춥지 추워 추워 근데 저 뭐 왜 안되나요?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저쪽이네 저쪽이네 아 여기가 아니네요 아 여기 막 뭐 뭐 뭐 뭐 하네 쟤네 아 아 허울보다 실속을 완료하네 아 역병아 니가 내 비소를 다 빨아먹게 이제 단 한가지 과정만 남았다 그만 그만 이제 그만 나한테 역병이라고 하네 됐다 열받네 통찰의 룬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시지? 통찰의 룬 어 이거 끝났다 여기도 그것까지 하시면 이 동네도 끝나서 다시 그 시초자 가서 뭐 칼꼽는거 그거 하는거 음.. 스트라다마 이 물약은? 메릴렛? 얘가 아까 저희가 던전에서 잡았던 애 갭니다 음 맞아요 누구 의사? 의사인가? 그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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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폴가이즈 하던 애 아아 아아 막내 스트라다마 투자 막내 제발 잘 안가네 제가 그러면 저도 여기 일단 멈춰야 되니까 칭창맨님 좀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알겠습니다 또 식사 6시에 이제 민찬이 그거 다 와가지고 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죠 일단 괜찮을까요? 저.. 저만 가도 되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방송도 이제 방종할때도 물어보고 하시나요? 이제 저 해도 될까요? 어.. 그렇게는 안하는데 뭐 원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끌까요 이제? 아 노노노라고 하셔가지고 아 노노노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얼마전에 목격했는데 노래방 하시더라구요 예예 그래갖고 칭창맨님이 아 뉴 칭창맨님이 그래갖고 노래 더 부를까? 이러는데 챕팅창에서 다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한분이 노노노 치시더라구요 그랬더니 아 저새끼가 노노노 쳐서 안 한다고 저새끼라니요 시청자 분한테 뭐냐끼가 뭐 불러나셨나요? 그러면서 막 그 마녀사냥 막 시키시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가보기님 인성이 빠왔네요 빠은 사람 눈에는 빠은 행동밖에 안 보여요 아 진짜?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지 아니 저는 이분이 소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 제가 한번 그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었지 뭐 얘가 반대했으니까 얘 뭐 채팅으로 그냥 폭언을 해라 뭐 이렇게 뭐 좌표 찍으라고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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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서 그런거였네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꼬여있으니까 꼬아서 보이는거죠 아 검토한거죠 아 많이 배우네요 죄송합니다 그쵸 배워 배워야돼 저도 배워요 항상 내가 빠서 그랬던거였네 그치 배워야돼 그럼 내일 내일 아 좀 많이 남았네 살 좀 더 해요 찜창민님 아니면은 잔악대를 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레범만 한다 이렇게 어때요 그런 느낌 저녁에 그럼 제가 저녁에 한번 해볼게요 저녁에 집에서 켜가지고 아 58.5 정도만 해도 내일 금방 하긴 할거 같아요 아 넉넉하게 59까지는 해야될거 같은데 59하면은 내일 7시에 만나면 8 9시부터는 이제 놀 수 있죠 1시간 정도만 근데 문제가 쭈형이 제가 어차피 내일 퇴근하고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만렙 해두셔도 될거 같은데 근데 쭈형이 그게 대장... 정이 이게 58렙이어도 쫙 밀 수 있나?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얘기 나눴는데 만렙이면은 뭐 인더는 꼭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는데 무작위 전장도 있고 레이드는 상관이 또 없대요 음 그냥 다 들어가서 레이드 뭐 일렙 잡기 구경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 아아 랩만 채우면 뭐 갈 수 있는 레이드는 있다 인더니나 레이드는 뭐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랩을 일단 올리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장정 을 좀 하시면서 음 주호민 작가님이 같이 만렙이 돼도 뭐든 할거리는 찾으면 되니까 음 꼭 대장정을 다 밀 수는 없을거에요 내일까지 그 상황을 맞춰서 하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거 개인이 할 수 있는거 하다가 나중에 맞추면 돼 그절만큼 하고 만나서 또 되는거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담 안가지고 하는게 중요한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는 뭐 나머지 공부를 저녁 밤에 한번 켜보든지 뭐 어쩌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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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어 뭐야 퀘스트를 수범이 이끌려 내게로 왔군 어 제 저 아마 저녁에 방송을 키고 할지 안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따로 해놓고 와야 될거 같아요 뭐 요거를 뭐지 이거? 민첩성 치유능력 사용시 점액을 중입해 회복합니다 이거 난 치유능력 안 사용하니까 요거 해야겠네 야 자연피해를 입혀 또 광역이 들어가 미쳤네 멜렐리티를 만나야 돼 멜렐리티를 역병의사는 꾼 이렇게 생겼더라 근데 랩이 딸리네 어차피 자연피해가 순수 딜은 아니구요 불 얼음 뭐 이런 것처럼 하나야 초록색 그냥 속성 공격이야 이것도 그냥 버리면 돼? 일단 뭐 6시 됐고 저 방송 끄고 이제 밥 먹 끄면서 하겠습니다 저 좀 짠한 스토리야? 아 그래? 메렐리틀? 아 치매가 있어요? 한 번 검색해서 한 번 봐야겠다 어? 얘 얘가 내가 데리고 온 애잖아 고엽다 그래 아 초록이가 됐네 역병이 얘는 수액이 역병이 뿌르기 얘는 병건제일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뭐야 나 먹었어? 나를 먹었어? 뭐야 나 안움직여 와 징그럽네 어우 저 이제 갈 거예요 저 이제 갈 거예요 안녕 어우 재밌네요 여기 말드락서스도 얼추 하면은 이제 깨고 다음에 이제 안간 데가 두 군데 있거든? 근데 이 어둠땅이 지금 보면은 외계인들 외계인들 또 있잖아 그치? 이게 이 아제로스 행성만 하는게 아니잖아 아웃랜드에서 죽은 애들도 가고 하는거잖아 그치? 범우주적인 저승이잖아 그렇잖아 이 행성만의 저승이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행성에 있는 애들은 왜 없어? 거기서도 거기서도 한가락 하는 애들이 있을거 아냐 그니까 이게 내가 뭐 못 본 애들이 뭐 다 그렇다 그런 애들이겠지? 근데 그니까 그니까 한가락 하는 애들이 뭐 이런 애들이 다 한가락 하는 애들이었을 거 아냐 그치? 죽은 애들이니까 근데 그 종족 왜 그 종족이 없냐고 여기 뭐 트롤도 있고 막 하잖아 다른 종족도 있어 그런가? 아 모습을 다 바뀌었어? 모습이 다 바뀐거야? 그니까 그 걔 승천해보루 얘네들은 얘네들은 모습이 변해 그치? 얘네는 모습이 변하는데 걔 누구야? 그 옥구 옥구나 그런 말드락소스의 옥구나 이런 애들은 있잖아 남아있잖아 옛날 모습이 말드락소스도 왜 형이 바뀌었다고? 근데 왜 옥구는 왜 그대로 있어? 아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은 옥구는 원해서 남아있으면은 다른 외계 행성에 있는 그 종족 우리가 못 본 종족도 원해서 남아있는 애가 있을 거 아냐 근데 왜 걔는 없어? 그 종족 다른 외계의 종족 다른 외계 행성들은 100% 확률로 다 원하지 않았어 그거야? 너무 내가 꼬치꼬치 따졌나? 눈치 없이 좀 마인드가 좀 빠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드락소스까지 갔고 레벤드레스랑 몽환숲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분명히 뭐 어떤 신화적인 거나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요소가 몽환숲은 좀 자연적인 거? 자연적인 애들이 오는 거 같아 그치? 그치? 그니까 막 이런 뭐 말드락소스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버섯 같은 거 그냥 좀 식물이나 뭐 이런 거 좀 그냥 생각 그 막 악한 생각이나 선한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중립적인 중립적인 애들이 오는 곳 이건 착한 애들 얘네는 전쟁 좋아해서 명예 여기는 악한 애들 이게 이게 좀 폐급 영혼 간수가 여기 사나? 그리고 레벤드레스는 이게 좀 어렵네 안겹치는 게 뭐 있지? 레벤드레스 아 여기는 교정시설이야? 아 교정시설이구나 그래서 교정해서 교정이 완료가 되면 이런데로 가? 말드락소스나 이런데로 가는 거야? 여기서 교정이 안 되면 나락으로 가고? 그러면은 내가 죽어 저승에 와 그러면 악해 그러면 레벤드레스로 가 아닌가? 나락으로 가다가 살다가 레벤드레스로 가나? 말드락소스 저승군대 맞아 그리고 좀 잘 살았어 그러면 승천을 보러 아 나락은 아 알겠다 나락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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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교화가 안 돼 완전 폐급 바로 나락 근데 아 얘가 좀 뭐 이렇게 좀 교육도 받고 교정을 좀 하면은 괜찮겠어 그러면 이제 레벤드레스 그래서 여기서도 안 돼 그럼 나락 돼 되면 어떻게 돼 갱생이 되면 어디로 가 얘는 가로시나 켈타스 같은 애들도 안 가는 곳이 나락이래 진짜 그거네 나쁜 짓을 진짜 범우주적으로 저질러야 되나보네 아 이게 교화가 되면 그냥 여기 살아 그냥 아 딴 데로 가는게 아니고 아 갱생이네 부활을 한대 이승으로 부활을 해? 아니면은 여기 여기 남아서 그 장기 장기 복무하던가 그 그럼 만약에 이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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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아이 좋아하는 생명체였다면 승천에 보러 가는거보다 여기가서 잘해가지고 윤회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네? 윤회는 몽환의 숲에서 해? 뭐 몰라 암튼 일단 난 여기까지 갔고 승천에 여기 스토리를 다 안보고 막 대중 훑으면서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쭉 정리되어있는걸 보면서 해야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난 성야계단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4개더라고 이거더라고 근데 왜 성야계단이라그래? 난 무슨 그런건줄 알았는데 단군경기? 단군경기 봐야죠 응원해야지 취향따라 갈건지 성능따라 갈건지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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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